자 여러분 오늘도 이어서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새로운 펫을 좀 구하고 싶은데 어딨는지는 잘 모르겠다면 탐험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새로운 펫이랑 조금 더 강해지는 걸로 강해지는 걸로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보자고 지금 이사해놨고 이사를 했고 목이랑 세트도 다 바꿨고 들어가자마자 보스 잡으러 가면 돼요 가보자고 뭐 큰 차이 없습니다 그대로에요 안녕 레인맨 열일 중이구나 너 레인맨 열일 중이네 위에 얼마나 자라지 오우 오우 오 뭐야 수확해도 되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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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심을까 뭘 심어야 좋지 일단 뭐 기본 기본적인 거 심을까요 와 비 내린다 귀여워 블루베리 심어야지 귀엽다 짜잔 시야 좋은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진짜 바로 물 앞이에요 진짜 바로 물 앞으로 이사를 왔어요 광석도 나쁘지 않아서 광석이 뭐가 괜찮은지 보고 있다가 광석했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왔어요 시앗이 바로 들어오네 뭔가 자글자글해지긴 했어요 깨지는 건지 아니면 뭔가 패치가 들어간 건지 모르겠네 이놈의 목탄은 잔뜩 만들어도 항상 모자르다니까 광석을 이만큼 캐놨거든요 광석을 이만큼 캐놨는데 옥수수 얘네들은 뭐 큰 차이가 없네요 지금 갖고 있는 음식 다 상하기 직전이네 썩은 음식 되어라 어디갔지 썩은 음식 될 애들은 넣어놔야겠다 안돼 버섯 버섯 안돼 얘도 썩겠네 얘는 일단 가지고 있고 과일차도 금방 썩겠네 음식을 만들어야겠다 음식을 만들고 이거 든 다음에 하러 가죠 싸우러 가죠 혼자서 싸울 수 있을 거야 이번엔 이번엔 혼자서 싸울 수 있을 거야 데미지점 좀 나오겠지 포만간 30이면 근데 너무 적기는 해 파밍한 요리로 해야 될 텐데 30이 최대인가 지금 지금 갖고 있는 레시피 중에서는 30이 최대네요 30이 어느 정도 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스킬을 안 찍어서 스킬을 안 찍어서 아 그래요 마저 이거 찍는 것도 잘 찍어야 된다는데 나중에 위로 올라가니까 좀 부족 뭔가 부족하네요 안 좋은 게 보여 가자 보스부터 잡으러 가죠 보스부터 잡으러 가죠 가자 파이팅 에버랜드에 가서도 뭐 뭘 탈 수가 있나보네 와 이런 거 보이세요 오른쪽에 그림자 나 새 타고 가는 거 그림자 보이네 바닥에 이런 거까지 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가자 또 만나 너무 싫어 어 잠깐만 사람은 있나 한번 볼까 없어 없구만 하드마스터 난이도는 이걸로 조절하는구나 이게 에코 주는 거부터가 차원이 다르네 어 잠깐만 총알을 총알 총알 더 챙겨야 돼 아니야 이걸로 안 돼 총알 더 있어야 돼 적용 총알이 더 필요한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집 어디지 여기 있다 데미지가 엄청 높아져서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소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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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이걸로 만들어 잠깐만 소총은 이 정도면 됐고 소총은 이게 나가거든요 다음 보스 잡을 때는 이거 써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써야 돼요 이걸 이게 지금 채굴이 안 돼서 제가 저거를 계속 그 파밍을 해서 얻은 것들이라 우와 천발 미쳤네 부서지진 않겠지 지금 내구도가 절반 이한대 총을 그냥 만들고 갈까 저거 만들 수 있는 총이거든요 3티어가 있어서 근데 지금 저게 강화가 다 돼있어 가지고 부서지려나 저격총 위주로 써면 되겠지 총 부족하면 저격총으로 쏍시다 200발 정도면은 쓸만할 것 같은데 데미지가 있으니까 얘는 또 부서지면 뭐 다시 도전해야지 뭐 파밍하고 또 모아가지고 다시 도전해야지 뭐 아아 아 그거가 좋을걸 아이 화염병 저번에 보니까 쓸만하던데 화염병은 더 가져올걸 까비 화염병 좀 쓸만하던데 화염병 좀 쓸만하던데 이번엔 제대로 이번엔 제대로 다만 총알 개수의 문제가 아니다보니 총알 개수의 문제가 아니다보니 총이 부서질까봐 이게 죽은거라 수리가 안돼서 이게 또 먹어지데나 이게 먹어지네 이게 먹어지네 그래도 뭐 먹을 거 있었던가 장비상자 오 뭐야 레이드 상의 3티어 짜리 여기도 있구만 나머지 업무 가자 총이 부서지지만 않으면 좋겠거든요 부서지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간다 집중 집중 연출 다시 봅니다 다시 보고 들어가죠 노래 소리 개무서워 가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처음에도 손이 좀 여러 갠가? 아래쪽 목소리도 좋아 외로워 이거만 보면 눈가리가 약점 같은데 세인은 눈가리는 안맞아 잠시만 큰 차이가 없는건가 구르기 눌렀다구요 구르기 눌렀다구요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는건가 다리를 다리를 이걸로 한번 써볼까? 아우 자평 Rule 바닥을 좀 조심해야 되겠네 일단 머리는 아닌 것 같아 엉뎅이는 맞는 것 같아 아유 나와봐 아유 나와봐 아유 아유 야 이건 좀 판정이 에이 구르기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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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멀리서 쏘다 아우 뒤에 있다 아 근데 얘를 가까이서 어떻게 싸우지 아 아 이 친구야 데미지 이걸로 쏴박아 어 면역이다 잠깐만 아우 아니 이거 어떻게 찾아 또 어딨어 어디 있는데 아니 이런 안개 속에서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찾냐고 어떻게 찾냐고 어떻게 찾냐고 아우 버스는 해치는 애가 아니에요 떨어지는 건 없네 맵 바깥으로 떨어지진 않네 아니 이거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 아 저기 있다 아 아 알 Produkt 아 아 아 아 아 아 자 혼자서 깨기가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강화를 덜 한 것도 아닌데 뭐야 이 미친! 빨리 꺼져! 어제보다 낫네 확실히 이 약점이 꽁댕이는 맞는 것 같네 아 이거 파츠를 파츠를 안 껴내 그러게요 뭐야? 아우 뭐야?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마음 같으면 몽둥이로 패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보여 시간을 주는 건가? 아 이건 뭐 안 보이니까 계속 이렇게 도망쳐야 되는 건가 봐 왜냐면 제가 계속 공격을 하니까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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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우유! 어디야! 아이잉! 야야야야! 뒤진다! 나와라! 적어도 바로 밑에 있으면 공격을 못하겠지 으어어어어어어어 진짜 저리 안 꺼져 진짜 모르겠네 또 맞았어 이거? 아 이거 야 이거 키보드가 갑자기 안 먹어 아니 가끔 방향키가 씹혀 아 저거 없애야 되는데 저거 저 멀리 있는 거?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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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야야야 돌에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시프트랑 같이 되면 씹히네 저기서 또 나온다 아 죽어라 으아 죽어라 됐다 와 총알을 몇 개나 쓴 거야 뭐 나오니 드림캐쳐? 이게 뭐야 드림캐쳐? 드디어 잡았네 나이프 나이프 아우 손가락이야 아우 손가락 아우 손가락 아우 손가락 아우 손가락으로 싸우면 되는데 이게 천발 가까이 썼네 아니 나 너무 약한데요? 총이 너무 약한데요? 아니 이거 분명히 이거 분명히 강화까지 다 했는데 개 약해 총알을 바꿔야 되는게 맞나봐요 총이 세지는게 아니라 총알이 약해서 그런가봐 큰일났다 총알을 다음 보스 잡기 전까지는 총알을 좀 빨리 강화를 해놔야되겠네 많이 만들어놔야되겠네 큰일났네 근데 진짜로 정말 폐지가 필요한 순간이네 폐지의 폐지를 거듭을 계속해야겠는데 와우 와우 나비 나 너무 힘들게 잡았어 나비야 드림캐쳐 드림캐쳐 나 궁금증이 이 짓을 그동안 그낭으로 뱀다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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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그나마 정말 너무 사용해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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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지켜줄게 구르면 주변 적이 느려진다고 됐구만 이제 또다시 편안하게 잠시 좀 편안하게 파밍을 할 타이밍이 왔네요 집에 다시 갔다 와야겠다 집에 갔다가 총알을 일단은 지금은 구리 쓰고 채굴을 좀 더 한 다음에 왜 이렇게 물이 떨어지나 했더니 비가 오는구나 비도 내리고 비도 오고 이거는 제가 내려서 여기 물이 떨어지는 거였네 비가 세네요 집에 총알을 총알을 이것만 좀 더 많았으면 그냥 막 만드는데 왜 자연 친화적이고 좋잖아요 아직 지붕을 안 만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아직은 뭐 나쁘지 않아요 버드나무 사이로 강도 보이고 뷰는 괜찮아 뷰는 괜찮아 네 능력에 비해 능력에 비해서 너무 빨리 열어놓은 건가 체집 체집 전기를 좀 전기를 벌써 하는 건 좀 그런가 막 올리면 안 되는 거 같으니까 또 장비 창고 기초 방어공사 이런 건 아직 안 해도 되지 않아 음 하나 더 열렸구나 보스 잡을 때마다 열리나 보네 절반 이상이 남았을 경우 오 이거 좋다 교체 속도나 9초간 지속 이것도 괜찮은데 불타는 거 나쁘지 않은데 데미지 일단 이거 쓸까 아 이거 바꿀 때 이거 가지고 갔어요 이거 화염병 던져가지고 바로 그냥 갔다가 들이받는 거였는데 아 총기 데미지 아 아 이거 일단 두고 아 수리를 못하긴 하지만 수리를 못하긴 하지만 음 아 수리를 못하긴 하지만 이거를 장착을 안 했어 그래서 아까 응 했는데 아니 세상에 구리인구 좀만 더 만들고 총알은 됐고 총알은 됐고 넘쳐 흐르니까 뭐 드림키처는 별로라고 했죠 그러면 새로운 곳을 탐험하러 가면 되겠군요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아이 잠깐만 이걸 하나 더 만들까요 이거 두 개 더 만들고 두 개 더 만들고 여기다가는 어 뭐뭐를 만들어야 되는진 잘 모르겠네 효과를 모르니까 효과를 모르니까 일단 먹을 수 있는 게 제일인 것 같은데 블루베리 다시 블루베리 다시 블루베리 마저 심어 블루베리 다시 블루베리 마저 심어 있는 씨앗 심죠 위치는 다시 돌아가면 되고 위치 나쁘지 않아 우리 집 위치 아주 좋아 아주 오토바이나 타고 갈까? 음 잘하고 있어 어느 방향이니? 광석이 많아가지고 여기 돌이 유독 많아 아 이쪽으로 통조림을 찍으면 유통기한이 없다고요? 아 그러면은 통조림 위주로 먹어야 되겠네 가자 나무에 박을 뻔했네 빗길 운전 조심하셔야 돼요 이쪽이 입구인가 오케이 올라가는 것도 빡세군 어 새로운 사실 알았다 집안 위에 상자가 있는데 그걸 부셔버리면 상자도 날아간대요 새로운 꿀팁 새로운 꿀팁 하나 알았다 이야 디스코드 메인 디스코드에 사람이 50만명이 들어왔다고? 이야 디스코드에서 교환을 많이 하나 보다 정보 교환은 디스코드에서 대부분 하나 보네 그래서 따로 검색할 때 아우 뭐가 이렇게 많아요 주변에 조사의 결과에 대해 말해주기 한 2개 생명이 이번 단체의 꿈 현상을 일으켰어요 거미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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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불러서 오케잉 메인 했고 어 이제 새로운 맵으로 간다 35? 35? 그냥 가도 되기는 하는데 추천 레벨이 35네 이 뒤로 가면은 싸우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30은 찍고 가자 30은 찍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뚫지 못한 지역을 가볼까? 어디를 못했지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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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돌아보자 여기 좀 작아 보이는데 어 이쪽 돌자 이쪽 돌고 여기는 했고 여기도 했고 여기도 했고 여기도 체크 체크 오케 여기로 가면 되겠다 그 보니까 광석 수녀는 그 캐야지만 되는 거 맞죠? 이 광석 캐다가 나오는 거 맞죠? 어 뭐야 전신 분쇄? 뭐야 갑자기 표식 상태인 타깃 처치 시 HP 표식 상태? 이 표식 상태가 뭐지? 좋은 걸 얻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잠깐만 좋아 보이니까 일단은 아 이거구나 유산탄 명중 부위가 많을수록 유산탄 데미지 증가 유탄인 거 같은데 HP HP 회복 이거 총에다가 해놔도 되겠네 일단은 표식 상태가 뭔지를 모르겠네 중요한 건 아 이쪽이 아니지 근처에 6레벨 퀘스트 하나랑 은광석이요? 아 그 저기 광석소년? 광석 캐니까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데 확률로 여러 마리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구가 어디야 근데 여기? 여기가 입구인가? 아 저기 저기구나 오오 ά 누가 날 본 거야 너냐? 저거 위에서 내려와도 되겠는데 아니야 그럼 저쪽은 안돼 드롭스요? 글쎄요 제가 시간을 재본 적은 없어서 얼마나 봐야되지 우와 이 사람 뭐야 광속소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마리다 나비랑 얘는 불개구리인가 다 갖고있네 공룡도 있네 30이 꽤 많이 차는구나 그 와중에 식수가 없네요 내 물 물이 없네 물 갖고와야돼 물 만들자 물이야 뭐 만들면 되지 은광서 은광서 오염수 오염수 물을 좀 만들어야돼서 물을 좀 만들어야돼서 우와 여기도 집 예쁘게 지었네 예쁘게 지었네 나도 저런 식으로 올릴까 그냥 보면은 보면은 집 짓는거 재밌어서 집만 엄청 열심히 짓는 사람들도 있던데 시간날때 집 짓는거 하는 사람들 많더라 집 집 예쁘게 지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어 아니 더해 물 더해 물 더해 그 분이 레벨 몇인지를 못봐가지고 에헤이 저기 아무거나 에헤이 땅 좀 땅 좀 아 돌이 없구나 돌만 캘 수 없나 바위가 이렇게 많은데 바위가 이렇게 많은데 돌을 못 캐네 아이 광석이랑 캐 그냥 제작을 합시다 물 중요해 물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자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로 올라가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역시 정면돌파가 맞겠군 물 마셔 물 물 됐고 배도 한 도망감 도망감 됐다 됐어 됐어 도망간 고개 뭐야 이게 뭘 키우는거지 무슨 식물인지 알면 나도 키우고 싶은데 이게 뭐지 뭔가 양파 같은 거 키우고 있어 양파에 방울토마토인가 얘네는 뭘까 잔디인데 뭔지 모르겠네 얘네 식물 키우는 뭐 그건가보다 카페를 만들어 놓으셨네 어 문 열어놨다 설계도 상점 아 여기 있네 설계도 상점 와 다른 사람들 이런 데서 살 수 있구나 스카 스킨을 사는 건가 아닌데 아예 다르게 생겼구나 8천 8천 이걸 들고 다닐 사람 도대체 대박 얼마나 게임한 거야 집 완전 멋있다 언제쯤이면 이렇게 지울 수 있을까 그쵸 8천 짜리를 바로 산다고 총을 만들 수 있나요 저거 한 번 사면 그냥 만들 수 있는 건가 네 다른 사람 집이에요 저 만렙이래요 저기 50레벨이라고 써져 있네요 아 완성본이야 레벨 찍는 거는 솔직히 막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집을 저렇게 성장시키는 건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솔직히 마이어 마켓 쪽에서 마이어 마켓 쪽에서 마이어 마켓 쪽에서 마지막 Hide 한 대 빗나갔다 끝 입구는 일단 끝 올케 저 앞에 세미 잠깐만 하나 둘 두 명인가? 어이? 머리가 안 맞았어? 하나 어디서 쏘냐? 어디서 쏘냐? 어이씨 아픈데? 사람한테 쏘면 좀 세진 것 같단 말이지 일로 나와줄래? 각이 안 나오는데? 스나이퍼 어딨어? 내려온다 이쪽으로 올 것 같으니까 일로 돌아오려나? 나와! 나와! 거기 숨어있는다고 안 보일까? 올라가서 싸워야겠다 야! 쟤네들도 막 정확히 명중률이 높은 편은 아니구나 여기 있지롱 또 어딨어? 하나 더 어딨어? 내려갈까요? 어? 끝났네 뭐야 여기까지 들어와서 광석을 팔 수가 있어? 얘들 다 어디서 나왔냐? 잡템을 팔거나 음식을 활성제 활성제가 이거 하나뿐이네 여기 있는 게 아니었구나 안 가져왔는데 진작 아 거기 있구나 아 거기 있구나 어디서 소리가 나나 했네 장비 상자 장비 상자 발견 잡템 가져가야지 아니 근데 얘네들 갑옷도 좋아 보이는데 갑옷은 안 주나? 치사하네 올라가볼까? 아니야 여기 먼저 가고 헬로우 안녕하세요 흠 한번 찍고 어? 어 여기도 있다 아이고 좋았어 주변에 뭐 없는지 잘 봐야돼 하나라도 버리고 가면 아쉬우니까 위에 하나 있지 않을까요? 아 여기 계단이었구나 이쪽이 항상 발목을 소중히 어제 너무 많이 다치게 해가지고 조그만 높이도 소중히 아우씨 밤이라서 잘 안보여 시껌해가지고 시껌해가지고 어 어두워 가까이서 싸워줘 어두워서 안 보이잖아 쟤는 뒤돌아했네 이 총격전에도 뒤를 놀아볼 수가 있지 위에는 없나? 어떻게 이런 총격전에도 뒤를 놀아볼 수가 있지? 올라가면 먹을게 있을까요? 이따 위에 누가 있다 테이크 오버 죽어라 뭐 넓어서 찾기도 힘들겠는데 뭔가 이렇게 구석이 있으면은 안에 뭐가 들어있구나라는 걸 알겠는데 어디에 상자가 있구나 하면서 찾아다닐 수 있겠는데 여기는 뭐 그냥 허허벌판이네 2층부터 보고 1층 볼까 어 이게 뭐야 바이오닉 뭐야 바이오 메카닉 물고기 아 이 그룹 보니까 이 카드 있잖아요 이게 기계 작동시켜서 방어전 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카드더라고요 카드의 정체가 뭔지 몰랐는데 문 여는 카드인 줄 알았는데 어느 특정구에게 가서 그 채굴기 같은 거 돌리면은 막 모여들어요 이 좀비들이 그거를 방어를 오래 할수록 많이 버는 거더라고 밑으로 내려가볼까 혼자 하기는 힘든 거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확실히 사람을 모아서 하든 해야 하는 거 같아요 잠깐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혼자선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씨 혼자선 너무 빡세더라고요 네 디펜스 하는 거예요 디펜스 어 인형? 인형 어디 있어? 어디 있는데? 실험기록 일본인형 이 안에 들어있는 거구나 오 이거 뭐야 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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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소리 들려 미친 미친 뭐지? 그냥 연출인가? 나이스 어 인형 오 바깥에 어 비밀상자 있다 포인트 상자 나이스 탄창 권총 탄창이네 이게 왜 권총이 나와? 권총 잘 쓰지도 않는데 뒤로 갈수록 더 안 쓰는 거 같구만 좋은데 뭔가 좋지 않아 좋은 듯 하지만 좋지 않아 좋은 듯 하지만 좋지 않아 이게 스킨까지 사시고 지금 이렇게만 보면 진짜 누가 봐도 배그 같다 야 나는 약간 서바이벌 느낌의 뭐 다른 게임 같은데 2분 2분 거 보면 배그 같네 이정도 스킨이면 솔직히 예쁜 편인 거 같은데 어 이거 왜 박아놨지 계단 밑에 인형 아 아까 내가 뭔 그거구나 그렇지 디비전 차라리 디비전에 좀 더 보자 멀리서 처치를 좀 하고 갑시다 아 이거 난간 거슬리네 잠깐만 머리 머리를 안 맞네 머리를 아 단체로 쳐다본다 아 관심집중 안 되는데 아 한방컷 안 되는 거 너무 불편해 나 있는 데까지 와 그냥 안 오나? 이리 와 어 뭐야 그새 관심을 끊었어? 뭐야 숨으면 또 관심이 끊어지네 어디야 어디야 너야? 어디 있어 저기까진 안 가나? 거리가 너무 먼가 보다 데미지가 영 안 들어가는데 그냥 조용히 들어갈 걸 그랬다 그냥 조용히 들어갈 걸 그랬다 멀리서 처리하려다가 괜히 건드렸네 헬로 아난 짠 어딨냐 어 바로 앞에 있네 어 오른쪽에 있어 나와 아 저기도 있어 아 헤비몬스터 아 아 reich 우리 저girl 뒤에서 쏘는 거야 뒤돌아오는 앤 없지 IBM 또 어딨어 앞에 또 어딨어 너야? 오! 바로 앞까지 왔구나 이 안에도 있을 것 같은데 노래가 끝나야 될 때 노래가 안 끝나네 종을 바꿔들었네 다음 어 끝났다 오케이 이제 편안하게 봅시다 어? 안에 상자 있다 한 번에 다 처리하고 다니는 게 제일 좋아 이 바니즘 결정인가? 뭐 이것도 좀 많이 필요하던데 이 사티어 만들 때 좀 쓰더라고요 저거 뒤로 나오면 안 되네 아 번져 여기는 먹을 게 없군요 훑으면서 가야지 저 위에도 한 번 가봐야 되겠다 상자 꼼꼼하게 다 봐야지 이거 그 와중에 여기도 앵커가 두 개나 있네 뭐 좀비면 몽둥이로 때리기가 되는데 좀비가 아니다 보니까 저긴 저쪽 길은 뭐고 이쪽 길은 뭐지? 저쪽 길은 뭐지? 닫혀 있나? 아니네 있었구나 이쪽이 밑이고 저쪽이 2층이네요 드론 뭐지? 어? 어? 뭐 어디서? 아 저 안에도 있구나 아 이거 너무 안 좋은 위치인데 드론이 쫓아다닌 이유가 있었네 놀랐지? 점프 뒤에 한 번씩 살피고 점프 점프 오케이 이거 위에 먼저 처리하고 아래서 그게 나을 것 같다 위에 먼저 싹 돌고 위에서 아래 애들 처리하고 밑에 먹으러 가는게 나을 것 같다 안 돼 안 돼 어? 저 사람 저기 먼저 가면 아싸 저 사람이 다 처리하겠다 경험치를 저 사람이 다 먹긴 하겠지만 정말 중요하지 않아 아이템이 더 중요해 저 사람이 다 죽이면서 가겠네요 지금 위에 있는 애들은 내가 죽였다 보니 장비 상자 장비 상자 장비 상자 장비 상자 장비 상자 장비 상자 크리티컬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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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왜 주먹질이야 이 사람이 정말 다짜고짜 주먹질을 총알 아까워요 총알 아까워 총알 아까워 싸우지도 않을 건데 아니 이 사람은 저 사람 걸렸다 안에서 걸렸네 거기 있으면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니? 이 주변에 사람 많네 총소리 여기저기 들리는 거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있네요 헤빔 몬스터 헤빔 몬스터 저렇게 잡아버리면 방금 저 갑옷 친구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아 쟤도 헤빔 몬스터 같은데 아니 Okay 헤빔 몬스터 he였어 어 아퍼 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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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꺼내고 있네 오케이 엘리트 보스가 넣었구나 드론 쓰려고 쭈그리고 앉은 거였어 괜찮아요 안 맞으면 되지 뭐 안 맞고 다 쏴 죽이면 되지 않겠어요 여기 아까 하나 있던데 다 잡았나 밑에 있는 애가 없으면 도전해볼까 저 상자 나이스 바로 오 수납상자 새로운 거 웬만한 몬스터 다 잡았던데 여기 사람들 안에 두 개나 있네 오 이 안에 다 있네 오 도끼다 내가 아까 저번에 도끼 같은 건 없나 그랬는데 도끼가 있네 도끼 좋으려나 도끼 근접 무기의 기본 아닙니까 도끼 근접 기본 무기기 때문에 이 쪽으로 넘어가야 돼 슬슬 젠될 때가 됐는데 이거 나올 거 같은 느낌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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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 참 이거 곤란하네 이런 식이면 안 되는데 싱글벙글 음 음 죽는 소리 찰져서 좋아 아 뭔 소리야 아 사람들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파밍하죠 아 사람이 쏘는 게 아니었나 아 아 여기 아까 거기구나 아 나 올라오던 그쪽이구나 음 이쪽을 안 보고 내가 옆으로 빠져서 그렇구나 아닌데 여기 방금 봤던 곳이구나 아 아 맞네 맞네 다 봤네 다 봤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어 이런 거 워프도 열긴 해야되는데 뭐 이런 거 나중에 하고요 이리로 갈까 누군가 오고 있다 여길 한번 가볼까요 뭔가 오토바이 타기 좋은 길까지는 일단 가서 아 집을 먼저 집을 한번 들리자 음 집을 한번 들리자 역시 파밍을 한번 하면 갈갈이를 해야 돼가지고 아 아 이거 신경 쓰이네 이거 부셔버릴 수도 없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 신경 쓰이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 것들은 여기 들어갈 게 아니야 이거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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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필요 없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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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라는 걸 하니까 이렇게 좋네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먹을 게 모자라지는 사태가 오고야만 해 도끼는 지금은 야구박마이가 마음에 드니까 두고 활성제를 좀 갖고 가야 되는데 어딨냐 여기 있나 어차피 활성제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좀 더 만들려면 또 이런 게 필요하구나 많이 필요 맞네 이렇게 10개 정도면 상관 없어서 남들은 여기 투척무기 같은 거 갖고 나야 되는데 죄다 죄다 먹을 거네 화살은 뭐 80개면 됐지 가자 여기는 여길 타고 갑시다 어디야 저쪽이야 어디야 저쪽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으려나 건강하게 살 수 있으려나 의외로 건강하게 못 살 것 같기도 하고 아토피는 없어질 것 같다고 아토피는 없어질 것 같다고 아토피는 없으면 도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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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런 데서 살라고 하면 못 살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사는 곳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처에 약간 사람 사는 맛이 있어야 돼 너무 이런 외진 곳에 혼자 사는 건 별장에서 막 요양한다 이러잖아요 그냥 그런 거 잠깐 사니까 요양이긴 하지만 전 절대 못 살아요 진짜 좀비가 있나 생긴 건 좀비 있게 생겼는데 좀비 있을 것 같은데 뭐지 뭔데 이렇게 조용하지 뭐지 여기 왜 몬스터가 하나도 없지 누가 한번 털고 갔나 너무 없으니까 이것도 이상하네 아무도 없어 컴퓨터 컴퓨터 오 오 의외로 사람이 있잖아 좀비 있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사람이 있는 곳이네 진짜 사람인가? 몬스터인가? 몬스터 같죠? 뭐야? 사람이 있는 마을이었어 철창에 다 맞았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부러 거기를 맞추려는 건 아니었는데 이거 위도한 게 아닙니다 철망이 아니 철망이 이게 걸리적거려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딱 보이는 데가 거기가 보여서 아이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는데 위도치 않게 그 급소를 쏴버렸네 아니 딱 보이는 데가 이 철망 다리가 딱 위치가 여기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부디 평온한 곳으로 가시길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습니까 여러분이 맞았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우 너무 넓은데 여기 어... 그러면 이렇게 돌아야겠다 이상한 요새를 지어놨어 잘 보이지도 않네 그러게요 몬스터가 생각보다 적네 너무 외곽지역이라 그런가 좀 멀리서 확인하고 갈까요 오 사람이 진짜 없는데 너무 고요하다 여기 이거 근데 그거죠 이... 이 뭐냐 저기 여기 오는 사람의 레벨에 따라 혹시 보정이 된... 오 깜짝이야 보정이 되나요 몬스터 레벨이 보정이 되는건가 아닌가 레벨은 다 똑같나 아 아니에요 레벨은 똑같군요 아니 근데 뭐가 이렇게 없지 와아 상자 무기 상자인가 참수 또 나왔다 아니 얘 또 나왔어 뭐야 아까 어떤 사람이 데리고 다니는거 보긴 했는데 되게 크던데 이름 되게 웃기지 않아요? 모두 참수 오 스타더스트 광물이다 이건 캐고 가야지 잠깐만 눈에 보였으면 캐고 가야지 저거 두개는 캐고 가야겠다 안그래도 여기 스타더스트 광물이 좀 나오는데라서 저거 내가 표시해두긴 했거든요 네 네 어 저기도 있다 뭐야 내가 표시해놨을때 한번 들린적이 있는데 그땐 보이지도 않더니 저기 또 있네 오 꽤 많다 뭐야 저기도 있어 오 뭐야 뭐야 파밍하러 왔다가 제대로 하고 가네 저쪽에도 있네 오 여기 진짜 많다 필요할땐 여기서 캐면 되겠네 부자 되는거야? 유레카 신봤다 한 번 캐는데 몇개 나오려나 한 150개는 되나? 150개는 되나? 130개 되려나? 120개? 이 다음 주변 안보이면 다시 돌아가자 한 5개 정도 있네 되게 되게 불난거 같은 집 여기 느낌 땅이 다 죽어버렸는데 어우 여기도 있네 이쪽에 집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는데 저것 때문에 이쪽에 집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는데 저걸 아 저기로 가야되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우 스태미나 스태미나 오 바다 저런데 끝에 있는건 아니겠지 뭐 이런걸 숨겨두고 그런건 아니겠지 혹시 모르니까 가봐야겠다 숨겨진 상자라던가 없군 흰 상자 같은거 있을줄 알았더니 녹슨 배였어 진짜 크다 오 진짜 크다 오 이거 되게 멀리서 보면 약간 그거 같다 귀멸의 칼날에서 유시로 능력 그 10덩파 10덩이긴 하지만 유시로 능력대 쓰는 부적같이 생겼네 야 이거 위로 올라간대는 또 어디야 뭐 죽을거란다 뭐 죽을거란다 어디있었구만 누가 또 있다 어디있어 아 아 없는게 아니라 앞에 갔던 사람이 다 죽여서 없었던거네 아 하필 또 밤에 싸워야되네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아 앞에 갔던 사람이 어디있어 또 쏘라 뭐 어딨어 오오 막 독가스 쓴다 끝인가 아 던진거구나 이쪽으로 오케이 저쪽에도 사람이 있네 어 아까 그사람 이리로 올라가서 내려오던데 올라간데가 어딨지 아 저쪽있다 아 저쪽있다 조심조심 이러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목소리 들린다 어디야 어디야 그냥 마주치는게 낫겠는데 이정도면 오오 고급 소재 바깥에 바깥에부터 보자 어디있니 어디있니 뭔가 헝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나만 들었나 누가 그랬는데 어 저기야 사람하나 고개 들어와 아 옥상에도 있네 아 사람이네 아 사람이네 옥상에 있는건 사람이구나 움직이는거 보니까 오 오 느낌 뭐야 Did you hear that 헬로우 어디서 들리는걸까요 어디서 들리는 Did you hear that 어 발소리 넣으면 바로 얘기하네 어디야 이거 봐 오 둘 둘 끝 이 안에는 미리 처리해서 그러네 오와아우 잡곡하는 사람도 있어? 처음부터 없애고 들어가면 문제가 안되는데 안불편한데 오 오씨 뭐야 그런 문제가 안되는데 이게 중간에 갑자기 나오면은 그건 또 그거대로 불편하네요 비밀보물상자가 어디있지 지금 이거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다 못찾아서 그러는거 같은데 이 위엔가 이 위에 같은데 이 위에 같은데 몬스터 조심하고 오 혼자 사람이 먼저 없애놓고 가니까 이거도 이거대로 쫄리네 대기타고 있으면은 제가 잡으면서 갈 수가 있는데 오오오오오 떨어진다 아 반대편인가 Did you hear that 뭐야 밑에서 난 소린다 밑이 아니라 위였구나 아니 저기 그래도 사람이 아니었구나 몬스터였구나 천장에 보이는 거 사람인 줄 알았더니 몬스터였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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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컴온 헬로 컴온 컴온 아 이런 좁은 곳에서 그렇게 싸우고 싶지 않은데 어디 갔냐 어 저기 있다 잠자 됐나? 오케이 나이스 와 진짜 높은 곳에 있네 에이전트 세트 어 저쪽이네 어 저기 상자 있다 장비 상자 장비 상자 높은 곳은 이게 좋네 웬만한 상자들 다 위에 있다 보니까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저 위에도 상자가 있네 오케이 이게 끝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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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이거 조절이 안 돼 미친 원래 중간에 뛰어내릴 수 있는데 아니 갑자기 이거 방향 조절이 안 돼 원래 중간에 뛰어내릴 수 있는데 원래 중간에 뛰어내릴 수 있는데 원래 중간에 뛰어내릴 수 있는데 왜 안 돼 왜 안 돼 뭐야 나야 아 나야 오 뭐야 언제 생겼어 나였구만 오케이 없죠 하이 뭐야 얻은 거잖아 위에서 봤던 거 다 먹으러 갑시다 어 여기도 있네 이게 리젠이 한 번에 되기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듬성듬성 생길 것 같은데 그게 좀 문제네 그쵸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식이면은 돌아다닐 때마다 여기는 계속 생기겠다 이런 식으로 여긴 못 올라가네 여긴 아직 안 봤어 어 뭔 소리야 어차피 이쪽은 안 본 곳이라 가자 오케이 정확한 해법 뭔 소리지 정확한 해법 아 여깄다 저기도 원래 몬스터가 있었네 저거 돌아다니는 거 봐봐 저 원래 있네 나 왠지 이 장면을 꿈에서 본 것 같은데 꽤 오래전에 꿨던 꿈인 것 같은데 뭐지 데자뷰 저 핑크색 마미손 저 핑크색 마미손 가면 쓴 여자를 보고 같은 말을 했던 기욱이 어 저기도 상자 있다 아니 꿈꾼지 꽤 오래됐어 꿈꾼지 꽤 오래됐는데 불현듯 스치네요 이렇게 여기 좋았어 여기도 찍고 보자 여기도 완료 여기 가면 되겠다 가는 길에 어 큰 도시는 대부분 한 것 같은데 여기도 안 했네 여긴 근데 지금 낮은 레벨이니까 나중에 가고 여기 걸쳐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 여기 걸쳐서 한번 찍고 여기서 퀘스트를 몇 개 더 하고 넘어가자 일단 도로가로 나갈게요 뭐 여기로 나가야 되네 아니 이 녀석들 단단하네 아 아 아 덫 아 아 내 발목 아 아 뭐야 덫을 바닥에 아 깜짝 놀래라 아 내 발목 아 발목 아장 났어 아 깜짝 어우 깜짝 놀래라 어 씨 뭐야 갑자기 밟아서 전성은 죽을때도 덫을 놓고 죽네 덫구 마냥 아 아 총알이 없네 아퍼 인마 뭐 아파 1 아 으 으 으 으 나다 인마 으 으 어디서 쏜거야 아 으 메롱 이거 파괴되면은 새로운 총 만들어야겠다 그래 없을 리가 없지 이렇게 다 있어야 정상이지 그래 없는 게 이상한 거지 잠깐만요 가방의 무게를 보면 가도 되겠다 좁은 데니까 뭐 가방이 꽉 찰 일은 없을 것 같으니 갑니다 쫓아오지 마세요 어 뭐지? 이것도 이것도 집인가? 오오 상자가 위에 있는데 올라가는 길 아 여깄다 오 나이스 오 근데 집안에 들어오면 좀 어지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어둡기도 하고 불빛 때문에 번쩍번쩍 해가지고 이런 작은 데는 사람이 없나 보다 조용히 파밍하면 되겠네 시야가 좁아지니까요 어지러워요 불빛도 없고 상자가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자잘한 거라도 가져가야지 자잘한 거로 돌아가야 돼 응 오케이 가자 가자 가는 길목이었으니까 이대로 가죠 근데 어제부터 비가 좀 자주 오는 것 같다 여긴가? 여긴 사람 집이고 여기다 여기는 좀비네요 어머 누굴 향해서 아 누가 있었구나 여기 누가 있어서 화풀이 중이었구나 여기 어떻게 올라가니? 이렇게나? 어 됐다 좋아 좋아 몬스터 처치를 좀 어느정도 하고 가셨나 보네 털건 좀 털고 가셨나? 그래 이거 이거 이런 거 어 이거다 그 카드로 이 생산시설을 돌리면 디펜스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지만 되는 거야 저 카드를 사용해서 하면 등급마다 이렇게 주는 게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라이트를 끄는 게 좋다고요 근데 들어가면 너무 어둡지 않아요?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네 별거 없네 여기 어딘가에 스푸너가 있다 어딘가에 스푸너가 있다 이런 데 들어오면은 이런 데 들어오면은 밝아지기 전까지 너무 어두워 살짝 이렇게 나중에 밝아지거든요 와 호박 호박 야 호박 다 뜯어가 감자 호박 유리야 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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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안 뜯어지나? 어 이건 안 뜯어지나? 죄송하다 그러면서 때리기 어 저기 덩치 큰 애 있다 피는 좀 이따가 올릴게요 아니 이거 먹자 이걸 먹고 뭐야 드럽게 안죽어 뭐야 아야 아이고 아 사실 잘못쌌네 오 저거 이상하네 뭐야 저거 쟨 총으로 잡아야 볼까 뭐야 별거 없네 별거 없네 덩치만 그지 별거 없는 놈이었어 아 벌레 소리 너무 많이 나 어우 시끄러 어차피 가까이 올거 좀비님이 계시네 안녕하세요 여기도 계시네 안녕하세요 됐어 거슬리는건 빨리 치워보래 와 차 지나간다 어 어 잠깐만 여긴 어떻게 가는 걸까 어 여기네 봐봐 여기 천천히 밝아진단 말이죠 헉 살인사건의 현장인데 저런것도 다 쳐져있어 저런것도 다 쳐져있어 아니 저거 어려워요 어 레시피다 빵이다 빵 빵 뭐야 방금 얻은거 아니었어 어디갔어 아 여깄다 빵빵 혼자 하기에는 많이 어려워요 저거 켰다고 사람들이 올거 같진 않아서 저거 켰다고 사람들이 올거 같진 않아서 오케이 등교갔다 집에가자 살가리 아 아 안 나와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나올 때가 됐는데 이게 안 나오네 깔끔하군 이거 오렌지 씨앗 한번 심어볼까? 너한테 자꾸 일을 주는 거 같아서 미안하지만 난 귤을 심고 싶다 귤? 귤 어딨어? 어? 귤은 씨앗이 없네? 아 뭐야? 귤은 씨앗이 없잖아? 아 있다 오렌지 여깄다 오케이 오렌지까지 금방 자라네 힘을 내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는 것도 안 좋겠죠? 아니야 기왕이면 같이 썩을 거면 그냥 만드는 게 낫겠다 요리로 빨리빨리 만들어 놓는 게 낫겠네 어차피 썩을 거 먹을 거 열 개 정도 빼고 상점에 팔라고요? 아 그래요? 아 파는 게 좋아요? 아 지금 먹을 거 넘치긴 해요 먹을 건 넘치긴 해 아 어차피 다 썩히지 말고 어 입에 꽤나 있네 가져가서 좀 팔까 그러면? 아 그래요? 모든 건 다 갖다 팔아야 돼요? 이거 기름도 좀 파밍해야 되겠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니지 기름 없으면 걸어 다녀야 되는데 오! 오 이 집 주인 들어왔어 어 뭐야 나 자리 비운 사이에 벽 세웠어 내외하자는 건가? 아 개방된 집이라 좋았는데 아니 이 집 주인 다 잘 보였는데 벽을 세우셨네 아 이웃집 주민으로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잠깐만 씨앗을 넣어놓고 아 돈 좀 모아야 돼요? 아 자 이제 됐고 이 총은 언제 부서지나 30이 드럽게 안 되네 이 게이지가 은근히 그거구나 음 음 음 아 PVP 서버를 시작하셨다고 저런 이리로 가자 이리로 가자 이리에 퀘스트 하자 아 지금 다른 PV 서버 꽉 차서 뭘 못 만드나요? 진짜 아무도 못 만드나? 그래서 지금 못 하고 계시는 건가? 아우 저런 안녕하세요 저요? PV 서버? 저쪽이다 서버 2에요 2 아 여기 못 넘어 가나? 우와 이 문집 엄청 크게 지었다 뭐야? 오 이 문집 엄청 크게 지었다 예쁘게 지었네 오 차구까지 이야 차구 깔끔하네 아니 25레벨인데 난 뭐하고 있었던 거지? 난 퀘스트만 하느라고 이런 거 안 했는데 집안 살림은 하나도 안 하고 이게 뭐야 레이드타워인가? 구경하려고 만들었나보네 멀리 보려고 이거 만들 때 몬스터 올라오니까 오 얘 똑똑하다 똑똑한데? 나도 이렇게 만들까? 몬스터들이 공격하거든요 저거 만들 때 어딨지? 어딨지? 아 저쪽이다 글쎄요 낙사하지 않을까요? 저거 밑에 근데 저게 안 부서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물 위가 제일 괜찮아 보이던데 왜냐면은 물 위에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만들어 놓으면 걔네들은 물로 안 들어온다며요 그래서 다리로 밖에 안 온다고 차라리 그게 더 효율이 있겠다 와 이 집 예쁘다 어 내 집이 너무 초라한데 어 이 집 예쁘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오픈형 집이네 집에 문이 없는데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지어진 집이구나 아 패스트 장소였구나 아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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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안나는 울면서 부모님에게 안겨 끌려갔어요 물건을 챙길 틈도 없었고 집안은 엉망진 창이 되었어요 그들은 도망치는 것 밖에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했어 우리 셋은 조나스가 그녀에게 준 선물이거든 하지만 그녀의 엄마가 우리를 버렸어 그녀의 엄마는 우리가 짐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안나는 아직도 울기만 할까요? 잘 자랐을까요? 곰돌이 양을 데려와주세요 곰돌이 양을 데려와주세요 간단한데 인형 찾아주는 퀘스트인가? 안나의 부모님 항상 집에 없고 양이랑 같이 밥을 먹었어 내가 없으면 또 울게 될거야 뭐야 시끄러워 어디야 오 여기 상자있다 죽어라 죽어라 아잇 집이 예쁘다고 하고 구경하는 사이에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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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돌이 양 찾아야 되겠네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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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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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니 근데 낮지하스러운 건 키지는 않아도 되оло 아 다아요 안나는 밤에 자주 울어요 다행히도 제가 옆에 있어졌어요 오오 나이스 자 이거 잠깐만 석유 공예를 열어야 되나? 모르겠어 이거 석유 여는 게 맞겠죠? 그쵸? 지금 내가 필요하니까 도끼 도끼가 더 좋네 맞네 이거 부서지면 도끼 만듭시다 나이스 30 됐으니까 일단 가야되네 가자 이거 갔다가 일단 밥을 먹고 아니요 집에 방어 태세는 좀 갖춰놓고 채굴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채굴할 때 몬스터 온다고 하니까 방어책이 없이 채굴하면 집 부서질 거 같은데 마음 아프게 집이 무너지는 걸 보고 있을 순 없어요 흠흠흠 근데 의외로 없네 사람이 여기는 어디에 사람이 제일 많으려나? 확실히 만렙 구간에 많겠죠? 조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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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있다 인형 만났어요 어디서 왔어 친구? 멍게로 온 것 같네 괜찮아 너무 그립네요 이상한 인형 3개를 봤어 안나의 무건을 찾다니 젊으니 이건 정말 드문 인연이에요 이상한 동요를 들었어요 안나라는 여자애가 있었던 거 맞죠? 그녀는 예전에 제 가장 친했던 친구였어요 오 부모님이 자주 집에 계시지 않아 어릴 때부터 강아지처럼 제 뒤를 졸졸 따라다녔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많은 세월을 흘러버렸네요 재앙 후에 그녀의 소식을 알아봤지만 연락이 끊겼어요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 생사이별은 흔한 일이죠 그래도 감사해야겠네요 오랫동안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젊은이 젊은이 젊은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네 추억이란 언제나 아름다운 법이죠 인연이 다 왔으니 이 정도 물자를 친구간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감염물 오? 오? 뭐야 이렇게 갑자기 뜨기도 하나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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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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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먼 된다 된다 아 다시 다시 어디 도망가 어디 도망가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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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내꺼야 우와 큰 고양이 우와 아니 방은 이렇게 뜬금없이 떠있기도 하나요? 아 이게 리진지역이 마을이라서 와우와우 양배추도 있네 마을에도 좀 뭔가 가져갈 수 있구나 어? 찍찍이 너 여기 있구나 작물이 뭔지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아까 그 사람이 재배하고 있던거 좀 궁금한데 일단 개구리는 필요 없으니까 개구리 꺼내고 2차원 큰 고양이 됐다 근데 얘는 지금 뭐 못하는거 아닌가? 잠깐만 일단 침대에 누워봐 우와 어어 아 미친 고양이 너무 엄청 크다 어? 아 이거 상자 옮겨야겠다 안 되겠다 이 녀석의 귀여운 모습을 보려면 상자를 옮길 필요가 아니 침대로 옮겨야겠다 침대로 옮길 필요가 있다 약간 옆모습 제대로 보려면 침대를 이렇게 돌려야돼 왜요? 이거 왜 왜요? 이거 왜 왜 후회가 되지? 다시 누워볼까 이리와 우와 뭐가 이렇게 많아 버프가 아 귀여워 완전 크다 완전 크다 완전 귀여워 이거 무슨 버프야? 완전 커 귀여워 내 방을 따로 만들어야겠네 야 나와봐 고양이 나와 고양아 나와봐 야 나와봐 흠 흠 흠 이 녀석 살도 찌나요? 야 나와봐 흠 흠 아 이거 침대 삐뚤어진 거 좀 별론데 잠깐만 잠깐만 잘 안 보이는데 잠깐만 잘 안 보이는데 잠깐만 됐어 흠 흠 흠 흠 흠 열일 하는구나 레인맨 혼자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침대빵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이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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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직접 다 지워야 돼요 어? 제 체준이 늘어난다고요? 에? 이것도 살이 찌나요? 뭐야? 아 그러네? 어 나 처음 알았어요 어 몸무게가 있네? 어? 어 그러면은 몸무게 조절 아 고양이랑 자주 자면 살 찐다고? 아 귀여워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겠구나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오염수를 먹으면 다이어트가 돼요? 근데 오염수는 아 집에서 그러면은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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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 부려 이리 와봐 상호작용해보자 거기서 뭐해 거기서 뭐해 거기서 뭐해 아 내가 만져준다 와 그릉그릉 소리나 저 고양이는 탈 수 있는 애는 아니에요 고양이 고양이인데 저 정도 크면은 식비가 식비가 사료값이 호랑이 키우는 거랑 똑같을 것 같은데 사료값이 대형견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키우면 좋긴 한데 키우면 좋긴 한데 대형견보다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조금 그러네요 가자 새로운 맵으로 30 정도면 뭐 갈만 하겠지 와 사과나무 사과는 안 따지나? 젤다처럼 젤다처럼 안되네 젤다는 사과가 개꿀인데 킬이 어디야 우와 뭐야 케이블카도 있네 파란색이면 못 가지 않냐고요? 그랬나? 일단은 그냥 새로운 맵 근데 레벨 차이 안 나도 레벨 차이 좀 나도 갈 수는 있는 것 같던데 좀비만 몬스터들이랑만 부딪히지 않는다면 아우 진작 네 상한 음식 모으고 있어요 네 상한 음식 모으고 있어요 뭐 그냥 하루 지나면 음식 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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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가고 있네 모으고 있어요 어 썩이구 있는 음식이 있기는 해요 아 이거 물 좀 먹어야 되겠네 네 자유도는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하는 것들은 진짜 존보이드랑은 뭐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지나서 가야 되는구나 이쪽이구나 약간 머리 비우고 해도 되는 게임이랄까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검색해서 찾아보면 되는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막 하다가 어느 순간 궁금증이 생겨 그러면 어? 이게 뭐지? 검색하다가 약간 그렇게 해도 무난한 게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호야 오토바이가 미끄러지지도 않네 네비 따라서 구경하는 거지 뭐 여기 저번에 왔던 데 아니야? 맞네 메인 퀘스트는 하는 게 좋대요 어 서브 퀘스트는 본인 마음인데 그냥 그 뒤로는 메인 퀘스트 빼고는 그냥 파밍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파밍하고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달려가는 게 더 빠르겠네 철길 때문에 아이씨 아 잠깐만 지나갑니다 이쪽이군요 아이고 아이고 가자 침 예쁘게 짓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약간 내 집이 되게 허술한 느낌? 지나다니다 보면은 거의 뭐 부잣집? 진짜 무슨 별장 마냥 지워놓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네 버스 아저씨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귤귤 호박귤 잘 보이는 건 먹어야지 맞아요 유리로 된 건물 예쁘더라 밖 Mogra 지 이 쫘아 뷰 좋구만 새로운 구역 발견 요것도 있어야겠다 빵빵 빵빵 여기도 집이 있네 아 놀래라 아저씨 안그래도 찾고 있었는데 이거 파란색 뭐야 좀비가 막 사슴도 쫓아가네 터렛이다 터렛 터렛이다 터렛 사람은 안맞네 우와 선생님 선생님 멈춰주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좀 태워주세요 어씨 늑대가 잠깐만 타고가지 안되겠다 늑대가 32요 같이 갑시다 앉으실 생각 없으신가요 앉아 앉아 옳지 옳지 아아 아우 아우 이 자식아 저리않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빨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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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도망쳐 됐다 저거 몬스터는 아니고 저렇게 제 뭐야 저기 좀비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저 큰애는 몬스터가 아니고 안에 아이템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한번밖에 안된대요 음 음 오 이 집에 사람 있다 와 이 집 뭐야 이 집이 집 주인이 있는데 우와 저기도 터렛 해놨네 터렛을 막 사방팔방 해놨네 와 이쪽으로 갈수록 퀄리티가 달라지는구나 집의 퀄리티가 우와 멀리서 볼 땐 무슨 유적지 같았는데 아니었네 근데 여긴 의외로 길가에 많이 지어놨네 물이 없어서 그런가 물가 보통은 물가에 지어놓는다고 하는데 와 벽 없이 진짜 집만 지어놨네 어 어 너냐 비버가 이 녀석이 비버인가 보네 나무 캐느네 귀엽다 완전 귀여워 됐다 여기서 구할 수 있는 펫이에요 펫 약간 페럴드처럼 일하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오 여긴 좀 더 세련됐는데 마을이 여기서 레벨을 좀 올려야겠다 금방 오르겠지 클레어 안녕 무슨 그리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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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지역 대표는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건가요 요거 오케이 계속 이주하면서 다니네 여기서 못 올라가네 올라가게 해주면 안 돼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니 뭐니 여기 빠지면 어디로 올라가야 되니 아 여기 있다 어 뭐지 궁금하면 올라가 봐야지 뭐야 뭐 없잖아 어 이 위네 안녕 오 문신 봐 크리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크리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 사람은 별로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또 비오네 여기도 마을에 나오는 펫이 있는 건가 크리처 확대에 대해 맞아요 얘기해 봤어요 사람이 별로네요 알겠습니다 어휴 멀리도 가야되네 32레벨 32레벨 30정도면 갈 수 있어 가자 이쪽 대륙 이쪽 대륙으로 넘어오면 또 집을 이사해야 되겠는데 이쪽 대륙으로 넘어오면 또 집을 이사해야 되겠는데 총알이요 총알이요 총알이 충분해요 충분해요 괜찮 괜찮 사람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이거 둘자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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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좀 해야 되겠는데 부서지겠는걸요 내구도 보세요 설마 여기 주석인가 오 알루미늄 광석이다 오 왜이래 광석이 달라 눈에 보이면 좀 가져가야지 아 이 문 앞에 있으니까 필요할 때 여기에서 키야겠다 굳이 지금 가져갈 필요 없기는 해 오 맞네 여기 근처에 어 근데 이쪽이 아니네 아 이쪽이다 이 정도면 이제 이쪽에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막 유일한 거 아니야 근데 자동차는 이런데로 밖에 못 다니니까 오히려 오토바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좋은 오토바이 차는 보통 이런데로 이런데로 다녀야 되잖아요 오 여기 사슴 진짜 많다 반대로 가고 있었네 나 어디로 가냐 이 길이 아니네 뭐야 방금 사슴 친 거야 나 사슴이 삐용거렸는데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괜찮니 오토바이 미안 미안 차 찍었어요 아주 그냥 안 만들어서 그렇지 근데 오토바이에서 불 나는 것 같다 달릴 때 오토바이 뒷바퀴에서 불 나는 것 같은데 자 해봅시다 이거 몬스터가 사람인지 적인지 부터 봐야 되는데 앞 건물부터 가자 사람이다 곧 파손된다네 잠깐만 아 이거 아니야 여기 다 털 동안은 그거 될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그냥 총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아니 이거 만들 필요 없지 집에 갔다가 아 근처에 타워를 먼저 찍고 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가는 것보다 여기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워프만 찍고 갔다 올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몬스터예요 몬스터 몬스터 사람도 있고 좀비도 있어요 워프만 찍고 싶지 않아요 퀘스트 한 개 스킵했다고? 뭐 어떤 거요 쓱 이쪽 길로 가면 되나 아 공룡 아 그 공룡 얻는 거요 스킵인가? 저렇게 얻으면 그냥 스킵인가? 경험치랑 주는 아이템도 있을 건데 집에 갔다가 아 내 집 어디야 아 내 집 우와 멀다 아 공룡 두 마리 외로울까 봐 근데 셰프 공룡은 한 마리여도 되는 것 같던데 요리하는 애랑 밖에 가서 좀 놀고 그래 이리 와봐 햇빛도 좀 맞고 그래 거기서 놀아 거기서 좀 놀고 그래 총을 만듭시다 터지는 거 기다리지 말고 그냥 갈아버리고 4티어 만들 수 있나? 안되네 알루미늄형 플라스틱 돼야 만들 수 있으니까 3티어를 일단 하나 만들고 서브로 장착한 다음에 이거 근데 전에 총 있잖아요 이거 이거 차고 있는 무기 모듈 다 해제하고 갈아야 되는 거죠 갈면 돌아오고 이런 거 없는 건가 설마 같이 갈리나 뭐야 뭐가 엄청 많아졌네 전기 데미지 이거 넣고 모듈 교체? 해제 같은 거는 들어가서 해야 되나? 어 됐다 됐다 같이 안 갈려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그냥 갈고 나왔을 때 보면 되나? 하긴 갈리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불안하니까 뭐 갖고 있는 건 별로 없지만 이거를 강화를 하고 잠깐만 아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나오는 거구나 설계도가 나오고 아 스타더스트가 나오는구나 잠깐만 지금 차고 있는 총은 안 나오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일단 갈면 되겠지? 아 불안해 일단 갈아 이렇게 내버려 두고 튜닝을 해보자 7개가 다 되려나? 으강절인 곳 잠깐만 교체도 있네요 저거 보니까 갖고 있는 특성 어 하나 더 40개로는 안 되겠는데 더 필요하겠는데 이걸로 돌리면 되는걸? 왜? 저쪽으로 돌렸지? 으응 이제 알루미늄도 여기 들어가겠구만 어 여기 들어가고 어 여기 들어가고 그새 또 씨앗 늘어났네 울고 있는 건가 아 지금 전체 비가 오는 거구나 아 나는 어 나는 순간적으로 어 뭐지? 먹구름은 여기 있는데 왜 여기까지 비가 내리지? 이랬는데 아 비가 오고 있는 거였구나 어 다 비가 오고 있었네 블루베리 금방 자라네 옥수수 여기 또 옥수수 슐립 이런 건 다 파는 거겠지? 꽃 옥수수 옥수수 아니요 빗소리 들려요 어제 그대로예요 소리는 흠흠 주스는 수분 무슨 주스야? 됐나? 얼만큼 됐니? 몇 개야 지금? 서른한 개 흠흠 흠흠 됐어 풀로 올리기 정말 드럽기 힘드네 아직 더 있어야 되네 더 만들어야 돼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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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었어 얘 또 만들고 흠흠 흠흠 더 만들자 흠 흠 아 그러면 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총알은 괜찮을 것 같아요 총알은 남을 것 같고 흠 흠 흠 흠 아 잠깐만 누웠다 갈까 묘하게 체력 안 차는 것이 찝찝하네 흠 흠 흠 흠 바로 옆으로 날아오고 그러진 않네 흠 흠 흠 안돼 살찌면 안돼 안돼 살찌면 안된다고 지금 내 몸무게 아이고 몸무게 정상 체중이라 더이상 찌면 안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흠 흠 흠 흠 세상에 흠 이런 세상에서 흠 흠 흠 아 오토바이 안고쳐왔네 흠 야 뭐 괜찮겠지 흠 흠 운전 잘하면 괜찮을거야 흠 흠 터지진 않겠지 가는게 험악하지 않으니까 흠 흠 흠 흠 고치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와버렸어 흠 흠 뭐야 흠 조그만한거 뛰어가는거 뭐지 마머신가 토끼는 아닌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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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하니까 여기도 하나 지워둘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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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에 안 맞아서 혹시 모르니까 기차는 나중에 보고 이렇게 돌면 되겠다 이렇게 여기 앞집부터 여기부터 사람이라서 좀 조심해야 돼 발소리를 워낙 잘 듣더라고요 사람은 목이 슬슬 아파져서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목이 갈 것 같네 어디 있을까 나오면 죽이면 되기는 한데 뭐 없나요 어 저기 비밀상자가 오 근처에 사람 있다 바밍 바밍해 아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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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아 여기는 철길 건너 니까 여기니까 이렇게 돌고 여길 마지막에 가자 사람이 다 주유가서 그런 거 없네 없네 없어 두 번째 셋 어 저기다 나이스 어 화살표 진짜 다 죽였나봐 계속 총 쏘는 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어머 여기 주변에 사람 많은가 봐 아이고 아이고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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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왜 왜 뭐야 아 뭐지 방금 누가 던진 거야 몬스터가 던진 건가 몬스터가 던진 거구나 순식간에 리진 됐네 아우 깜짝이야 저 사람이 싸워놨네 난 좀 조심해야 돼 일단 레벨이 레벨이 낮아서 함부로 막 쏘고 다니면 안 되겠다 위험하네 위험하네 위험해 아 여기가 신규 지역이에요 빵빵거리는 거 봐 친구랑은 저런 걸 할 수 있겠네 같이 차 타고 다니고 같이 차 타고 다니고 뭐지 친구 친구 데리고 온 거 봐 친구 대신 운전시키고 왠지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저기 비밀 상자 바로 상자 발견 어 생존 서바이벌 어 저기 위에 어떻게 올라가냐 여기 사다리 있던가 어잉 어 뭐야 넘어가지네 높이가 안되네 어오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 장비 상자가 중도화상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요 길은 저쪽에 있는데 저 아니네 저긴 길이 아니네 이쪽을 타고 아 됐다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오케이 저격소 총인가 방금 뭐지 더 좋은 총 얻었다 대박 보라색 또 얻었네 나이스 엣답이다 엣답 이거 엣답이잖아 오마이갓 엣답을 주었네 성능이 괜찮으려나 뭐야 이거 뭔데 여기 이렇게 많아 아래 기차 내부에 장비 상자 친절하게 전리품 상자 있다고 알려주시네요 개꿀 개꿀 저거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보라색 얻었으니까 기뻐해 기뻐하자 이건 지금 생각보다 어떻게 헤드를 맞았는데도 안 죽을 수가 있어 사람이 말이 안 되잖아 죽어야 하는 거 아니니? 애들도 한방에 죽이기는 이제 슬슬 힘들어지는 너 왜 가만히 있니?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선물 주려고 여긴 화장실이군 잠시 멍 때렸나봐 이곳에는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긴 아까 내가 처음에 들렸던 곳이다 그러면 여기 돌다 여긴 돌면 되겠다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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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수 있나 정면으로? 여기 막 불이랑 이런 것도 다 붙더라구요 아 그냥 일로 들어가자 저기 상자 하나?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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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만하네요 그래도 아직 내 총알이 아니야 될거야 놀래라 놀랬잖아 가진 총알 좀 나눠주지 않을래? 아무도 안 나눠주나? 없네 폐품도 많이 주워야돼서 놀랬어? 어? 어? 바로 앞에다 놀랬지? 여기는 문이 여기는 문이 여기도 길이 있네 아 이쪽 문이구나 뭐 별로 없네 여기는 끝 뭐 별로 없네 이걸 어떻게 알아채다니 대단한 녀석 이걸 어떻게 알아채다니 대단한 녀석 이거 어떻게 알아채다니 대단한 녀석 총알을 좀 낭비했는데 총알을 좀 낭비했는데 상자를 내놓아라 어 여깄다 어우 아퍼 너 혼자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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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보니 어? 이게 에이미 자꾸 아 총알도 별로 없어 얘들아 너네 총알 줄거 아니면은 조용히 있어 그냥 어 뭐야 왜 안맞는거야 아아 잠깐만 내 방어구가 파괴됐네 젠장 방어구 수리좀 하고 왔어야 했는데 에이미 에이미 아픈게 아니라 이게요 화면상 보면은 이게 이렇게 하면 맞을거 같잖아요 근데 요만큼 히트박스가 더 나와있어요 요만큼 그래서 갖고 안 맞을때 있어요 수리를 좀 하고 올까? 방어구라서 수리는 해야되는데 이 사람은 은근히 몽둥이로 패기 어렵더라구요 총때문이래 총때문이라도 어으 어으 뭐뭐뭐뭐뭐뭐 이렇게 한번 돌면 괜찮을거 같은데 아까 지나갔던 데 잖아 아 일로 넘어가면 되겠다 다 돌았어요 여기 오케이 아우 앞에서 걸렸네 저격수도 있어? 아우씨 도망쳐 아우 집에 갔다가 나 집에 갔다올게 애들아 갔다와서 싸워줄테니깐 기다려 오 괜찮나? 오케이 위에 상자같은건 없었죠? 집에 갔다오자 어우 싸우기 빡사네 수리부터 하고 아 아니 이건 이거 좀 마스크 좋은것 좀 얻고 싶은데 마스크는 진짜 드럽게 안나오네 마스크는 진짜 드럽게 안나오네 나머지는 아직 안고쳐도 되겠다 무기는 지금 제가 쓰고있는게 이건데 우와 아 이거 4티어는 지금 못쓰니까 3티어 훨씬 세네 근데 탄창용량이 이게 이거 이거 그거 오래걸릴거 같은데 약점 데미지 크리티컬 크리티컬 데미지는 얘가 좀 세네 이거 하나 만들어볼까요? 강화하는데 재료가 얼마나 들으려나 얘는 그러면 보자 튜닝을 해보자 하아 강철 강철 그놈의 강철 매번 50개씩 만들기 그니까요 조금 애매한데 잠깐만 나쁘지 않을거 같은데 써보지 뭐 재료야 계속 수급하면 되는거고 이거 이 총 좋으면은 풀로 올려서 써보고 그런거지 뭐 네 스킨은 스킨만 돈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스킨 제외하고는 다 무료로 알고 있거든요 에너지 링크가 없네 에너지 링크 에너지 링크 막 낭비했더니 에너지 링크가 없네 에너지 링크가 없네 이것도 모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건 요만큼만 그래도 이 잠깐만 데미지가 그래도 더 세네 그래도 더 세니까 에너지 링크 모아서 다음에 업그라면 되니까 수리 다 했고 오토바이 수리하죠 오토바이 둘이서 여기서 뭐해 어 둘이서 여기서 뭐해 오토바이도 업그레야되는데 에너지 링크 에너지 링크 부족했어 설마 여기까지 뛰어가 잠깐만 조졌네 기다려봐 아 맞다 이 생각도 안하고 오케이 그러면 에너지 링크 먹기 위해서 우리 미션 하나 어디라도 털어야 되겠네 잠깐만 에너지 링크가 부족하잖아 에너지 링크 좀 주겠어 없나 생각도 없이 막 썼군요 무기도 막 올리면 안 돼요 이래서 여러분 보고 배우셨죠? 저처럼 이렇게 막 쓰면 안 돼요 이거 링크 얻으려면 그거 해야 되지 않나 어디에 있지? 어디 가서 얻어야 되지? 안 쓰는 총을 갈자고? 아 뭐 그래도 되겠네 아니야 이건 안 돼 아니야 이건 안 돼 너도 갈자 너도 갈고 그냥 이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고 아니네 이게 3티어 짜리고 2티어 짜리구나 이거 갈고 이거 갈고 2티어 짜리 갈고 마체테 갈.. 아니 마체테 아 마체테 갈아 그냥 요리해서 만들어 판다고요? 요리를 만들어서 판다고요? 갈자 갈자 또 파밍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 아 아잇잘못 눌렀다 너네는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 안 돼 너네는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잘못 눌렀어 어? 뭐 여기 없는 건가? 아 다른 거구나 아 다른 거구나 대충 요리해서 팔라고요? 그러면은 저 블루베리 구이 막 이런 것도 그냥 팔아도 되는 건가? 아 아 20이 부족하네 그러면 여기서 가야되겠네 그냥 그냥 여기서 달려서 그냥 이렇게 가야되겠다 나머지는 어차피 그냥 돌아다녀야 되니까 아 아 여기 찍고 오지도 않았어 이 미친 여기까지 가놓고선 저기까지 가놓고 저걸 찍어놓지도 않고 왔단 말이야? 다 뭔가? 이거? 오케이 드라이브 가자 3키로? 아이 3키로 금방이지 3키로 금방이지 드라이브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기분 전환 삼아오 그렇게 가면 되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차피 오토바이도 고쳤겠다 가자 어? 반대쪽이다 야 이쪽이 아니라 아까처럼 달려서 가봅시다 집도 구경하고 좋지 뭐 집도 구경하고 좋지 뭐 궁금한데 이렇게 달리다가 다른 사람이랑 사고나면 대미지 입나요? 교통사고 나면 죽나? 부셔지나? 어 뭐야 광산 안에서 스타더스트 오염물이 분출된다고? 스타더스트 오염물이 분출된다고? 아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아니 다른 사람 아니 그런 거 보여주고 싶어도 지금 여기 다니는 사람이 없어 뭐야 뭐야 야야 저리 가 아니 이거 왜 안 움직여 아니 이거 왜 안 움직여 아이씨 미친 아니 이거 왜 안 움직여 아 연료가 없니? 아이 잠깐만 하하 연료가 없어서?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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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태지는 피해야지 야아 메태지 피해 아아 메태지 피해 도망쳐 아 총알도 안 만들어왔네 총알 만들어 와야 되는데 집을 다시 가기에는 워프가 안 될 건데 어 되네 잠깐만 집에 다시 갔다 올게요 우리 총알 안 만들었어요 아 꼭 이렇게 하나씩 빼먹네 깜빡깜빡 한다니까 기관단총 총알을 안 만들었어 어우 너무 오래 자서 살찌는 거 아니겠지 됐다 900발 미쳤네 오 칼 다시 낭만 즐기러 갑시다 그쵸 그쵸 사일로 돌아도 잘 벌리는 건 알고 있는데 한번 한번 갔다가 가? 아니야 아니에요 뭐 지금 타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뭐 오래 걸리진 않든 3키로 정도면 금방이지 다시 갈게요 아씨 잠깐만 연료 연료 아 이거 연료도 연료도 좀 파밍을 해야 되겠다 자동차 트렁크 좀 열고 다녀야겠는데요 칩셋? 칩셋? 뭐야? 뭐 한국 노래네? 하지만 노래를 틀면 저작권에 걸레기 때문에 그리고 가요가 나오네요 혼자 할 때나 들어야지 영상 녹화할 때는 틀면은 저작권 걸레기 때문에 이런 건 듣고 싶어도 못 듣네요 들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아까 가는 길에 그 집들 보게 모르겠네요 목이 너무 아파서요 아 여기 길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헷갈리게 내비게이션 뭐야 내비게이션 나름 내비게이션 보고 따라가는데 흙길은 잘 보이지도 않아 나름 내비게이션 보고 따라가는데 이쪽이군 아 이거 도로 누가 깎았어 이거 어 여기 어느 나라야 도로 누가 깎았어 도로가 되게 별로네 어 이거 아까 가던 길 맞아? 뭔가 처음 보는 길 같이 생겼네 처음 보는 길이 아니라 처음 보는 곳을 왔구나 아까 오는 길이랑 다르네요 보이는 김에 좀 가져갈까 이것도 그런가? 이것도 들어가 있나? 가자 칩셋이요? 아까 말한 거요? 어 어 어 뻐꾸기 소리 들린다 뻐꾸 방금 뻐꾸기 소리 들렸어 나 어디 가니? 아니 아니 길이 어디야 도대체 나 방금 여기 건너 왔는 아 옆길이네 여기니? 여기구나 흙길 이거 표시라도 좀 해주지 잘 안 보여 어 여기 집 많다 집이 엄청 크네 큰 집이 많이 있네 여기엔 단순하고 큰 집 도로가 근처에는 다들 막 아 아 약간 자기 집 뭐 여기냐? 아니네 자기 집 뽐낼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다가 열심히 만들어놨던데 열심히 만들어놨던데 어우 오토바이 느려 오르막길은 너무 느려 1키로? 금방이지 1키로 정도면 금방이지 아 좋다 시야 트여서 좋네 아까 멀리서 보던 풍력발전기야 이거구나 컨츄리 음악 딱 들으면 좋을만한 배경 농사짓고 살기 딱 좋은 곳 칩셋이 나올 때까지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것도 랜덤이구나 응? 맞아요 나오긴 나왔어 아 그게 좋은 거야?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넘겼으니까 그거 훨씬 좋은 거였나보네 됐다 왔다 다시 왔다 이것들아 다시 왔다 이것들아 다시 왔다 이것들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와 씨 데미지 미쳤네 이거 와 그러게요 데미지 훨씬 센데 두둑 오우 시원시원하다 좋아 좋아 그래 그래 어디있어 어디있어 엄청 가까이서 들렸는데 여기구만 잡았다 잡았다 요 놈 잡았다 요 놈 어 그럼 그렇지 시원하게 머리가 빵 좀 잔인할 순 있지만 안 들키려면 진짜 이렇게 한 번에 잡아야 돼 뭐야 뭐야 너 어디서 왔냐 컴퓨터 암살처럼 처리해야 깔끔하거든요 하기가 편하니까 여기 밑에 가면 되겠다 가자 들어가면 또 무슨 상황이 펼쳐지려나 앞집부터 털어 앞집부터 털어 anybody there 헬로우 헬로우 아무도 없습니까 헬로우 아무도 없네 아 아 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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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었네 있었네 없는줄 알았잖아 왜 아까는 없었어 여기 뭐야 어디서 나온거야 집안에서 나왔나 아 깜짝 놀랬네 깜짝 놀랬네 아무것도 없네 자 멀리서 간을 좀 보고 갑시다 사람이 이렇게 없을 리가 없는데 또 누가 다녀갔나 보네 라고 생각했지만 라고 생각했지만 있네요 위에 붙어 세알 세알이다 세알 어 뭐지 이런건 들어가야되는데 여러분 세알 알아요 세알 세알 세알하니까 생각하는데 세알 초콜릿 아십니까 요즘 애들은 모를거 같애 세알 안나와서 요즘엔 세알 그 초코알 안나와서 모를 듯 세알 맛있는데 석기시대도 요즘 나오나 뭐야 바깥에서 들어갈 수 있잖아 사람이 없네 감사하게도 적당히 있으면 레벨업 좀 할거 같은데 사람이 없네 음 석기시대 석기시대 맛있었어 상자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음 음 음 오 오 누가 있네 싹 다 처리하고 가시는 중인가 보다 이런데는 없나 이런데는 없나 이 위에는 없는 듯 마냥 좋지도 않아요 경험치가 안오르잖아 좀 싸워야 경험치가 오르는데 좀 편하긴 해도 좀 편하긴 해도 아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구나 아까 내가 이 밑에 없나 찝찝한걸 없겠지? 이렇게 본다고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본다고 보이진 않지만 뭐지? 방금 뭐야 방금 뭐지? 방금 어디서 쏜거지? 쟤네인가? 아니 잠깐만 얘 총 좀 볼게요 잠깐만 리버스 리버스 지금 내 밑에 생기는게 리버스 워페어야? 바닥에 깔린 걸로 데미지가 더 올라가는 거네 뭔가 했네 쟤네가 맞나? 다시 나와봐 뭐야 뭐야 쟤네가 때린 거 맞나봐요 아 깜짝 놀랐네 너무 뜬금없이 맞아서 놀랬어요 사람이 쏜 줄 알았다 또 나왔네 메카닉 물고기 엄청 쎄죠? 방금 죽은 총이에요 이게 심지어 풀강도 아니에요 풀강이 아닌데도 이 정도면 풀강은 얼마나 쎄까? 생겼잖아 잠깐만 어우 놀래라 갑자기 쟨 됐네 잠시만 잠시만 지금은 뭐 상자 찾기보단 지금 파밍 하려고 돌아다니는 거야 찾겠죠? 잠시만 이따가 찾기 어려우면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에따 좋네 풀강 아닌데도 이만큼 데미지 나오면 좋네 역시 괜히 엣답이 아니여 어? 옥수수 옥수수 서리에 가기 아아 한방컷 좋아요 안에는 뭐 없겠지? 안에는 뭐 없겠지? 저쪽에도 맞아요 그건 그래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아 뒤에 있었구나 뒤에 있었구나 오케이 뒤에 있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확실히 총이 아 저는 설계도 있어요 맞어 설계도 터서 얻은 거지 이거 이거 어차피 부셔지면 또 만들 수 있고 수리할 수 있고 네 저 이거 죽은 거예요 아 맞아요 순간 순간 헷갈렸네 개쩔죠 우와 5000까지 뜬다 미쳤어 우와 씨 5000 뜨네 대박이요 이야 이거 데미지 미쳤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시원하게 터지는 게 너무 좋은걸 이 안에 아무것도 없나 오 밑에 있네 지하가 있었네 혼자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오우씨 이거 뭐야 또 그 종교야? 이상한 눈깔 세분하게 그려놓은 종교? leich 오오오오 verge 아니 이게 뭐야 Powder 색충 뭐야 이거 어디 reveals Webs hoe 아니 무기 운이 왜 이렇게 좋아 잠깐만 아니 뭐가이거 아니 이거는 그냥 무기를 얻은거라 설계도가 아니라 안 쓸 건데 경기관총이다 미쳤는데 나쁘지 않은데 이거 불 붙는 거잖아 불 붙는 총이잖아 하지만 설계도 없으면 사용하기 애매하다는 거 저 설계도 모으면 좋겠지만 설계도가 아닌 게 좀 아쉽네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 무기 운이 왜 이렇게 좋지? 뭐야 뭐야 이거 조작하니? 누가 보고 있나요 혹시? 어느 분이 보고 계신가요? 아니 뭐 운영진분이 조작을 하시나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거 다 지하 벙커네 일단 찾을만한 건 다 찾았네요 어 아 깜짝이야 아 아오 야야야야야야 갑자기 쟨 대면 어떡해 아씨 놀랄 누가 누가 소리 들었다 아 끝이냐 오케이 와 눈앞에서 쟨 됐어 아까 밖에 나가면 좀 많이 있겠는데 이러면 밖에 많이 있겠어 그 노랑정 뺏으러 왔다고? 오케이 오케이 깨스트하면 되겠다 아 아 볼이 우왔나 보다 몸이 약해서 느려서 다시 밑으로 들어가네 미리 파밍을 먼저 했더니 돌아서 가네 저 지금 여기 초크 피크 새로 생긴대요 어 잠깐만 여기에 그 보물지도 있는 거잖아 보물지도도 봐야 되겠다 여기 내가 방금 죽여서 안 나오겠지 그런데 어린애 치고는 목소리가 많이 성숙하네 어린애처럼 보이는데 엄마를 구하러 갈 거야 당장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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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아 아 보면서 지나간 재단에서 아 오케이 어 보스다 잠깐만 아 총알도 충분해 보스다 보스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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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잠깐만 이걸로 한번 잡을까 오오오오 오우 아야야야 오씨 같이 오우 미친 야 이거 좀 먹자고 아 이런 것들 뭔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가까이 안오네 hotel 됐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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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뭐야 갑자기 방어 천천히 천천히 일단 메인보스니까 정면을 볼 때 때려야돼 약점이 머리갑기는 하지만 좀 더 가까이 모르겠네 약점을 오우 뭔가 사람 잡을 때는 경쾌한 느낌이었는데 보스 잡을 때는 좀 경쾌한 느낌이 아니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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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죽어라 이 자식아 오우 저격총 초과를 많이 써버렸네 이지하구만 컷 아니 근데 그 잡으러 갔다던 그 강아지 데리고 잡으러 간다 그러더니 강아지가 괴물이 됐네 강아지가 사자가 됐어 그 강아지 맞나? 강아지 확실해 강아지 확실한거야? 나가는 길이 또 생기겠는데 맞네 콕콕 나와 나와 또 있지 또 있지 바로 앞에는 있겠지 아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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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여기를 수리하면 절반정도 내구도가 줄어서 풀로 차고 막 이런거 되게 싫어해 근데 여기 이거 없어서 좋아 안녕 내구도 깎여서 풀로 차는거 라고 해야되나 그런게 있단 말이죠 그런게 있단 말이죠 밑에 깔려있을 때 밑에 깔려있을 때 미쳤네 이거 아 진짜요? 그 게임 없이 이름 들어본거 같아요 최대 내구도 깎이는거 난 그거 너무 너무 싫더라 나 갈게 쏘지마 나 갈게 쏘지마 이거 왜 무슨 범위지 이거 뭐야 이거 아니구나 범위가 안쪽이구나 이거 범위가 이렇게 돌면 도대체 뭐에 쓰이는거지 어 근데 이쪽이 아니네 그 시스템 욕하는 외국인 많다구요 나도 그런 시스템 어 이거 이거 나도 그 시스템 되게 싫어요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 제로 파밍하는 것도 빡센 게임이면 더군다나 계속 만들어야 되는 턱 좀 넘어갈 수 있게 해주지 가자아 완전히 잘못 눌렀어 오토아이를 버려 버렸네 정면으로 돌진해서 간다면 더 빨리 가겠지 역시 길이 나오는군 오 이 가지네 안 가질 줄 알았는데 안전하게 맞추고 돌아왔어 오케이 클라인이 없다고요? 됐고 일단 차원 앵코를 찾고 다시 클라인을 찾아봐요 아니 레이븐 목소리 어디갔어? 레이븐 목소리 좋더만 아 이거 찍어야지 또 안찍고 갈라 이거 오 펫이다 펫!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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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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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 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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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는 잠만 자는건가? 잡혀라! 약간 수집품 같은 느낌이야 아 이거 찍으러 왔지 어우 됐다 아까 이걸 눈앞에 두고 안 찍어가지고 자 그러면 아 이제 여기 탐험을 해야되네요 자 오늘도 자 어디부터 가볼까 보자 아래 아래쪽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개에다가 옆에 이거 하나 이거 먼저 뚫자 이걸 먼저 뚫는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돌아야 되나?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긴 너무 머니까 배제시키고 일단 여기랑 여기 빼고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아 애매하네 이렇게 여길 타 이거 끝나고 이걸 타서 이걸로 넘어가서 여긴 금방 할 것 같은데 이걸로 넘어가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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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가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입구가 어디야? 들어간 김에 이것도 해야 되겠다 어 아이고 여기겠죠? 응 오케이 가자 집을 한번 갔다 오는게 낫겠는데 잠깐 집을 갔다 올게요 아 이거 이사를 이사를 해야되겠다 잠깐만 여기 뭐 좋은 땅 없나? 이살만한 좋은 땅 없나? 이사를 해야되겠는데 여기도 살만한가? 광석이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여기 아니 여기 광석 많았지 이쪽에 이사를 해야되겠는데 잠깐 보자 집을 이 마을 근처로 이사를 가도 될 것 같거든요 뭐 여차해서 아 여기 좋아 좋아 근데 주석이 넘쳐오르네 오 악어도 있네 악어? 악어 괜찮아 주석만 관류민음 있고 동광석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철도 있고 근데 여기엔 왜 사람이 없지 신규 지역이라서 이사오는 사람이 없는 건가 아직? 집 몇 개 있네 오 이 자리 너무 좋은데? 야 이 자리 땅 아니에요? 이 자리 진짜? 딱 양쪽에 광석 개많고 딱인데? 누가 이렇게 걸어오나 했다 누가 이렇게 걸어오나 했다 오 악어 뭐가 이렇게 단단하니? 오 뭐야 악어 악어 총알 몇 번 박아야돼 네 개나 나오네 뷰가 딱 아 근데 이거 나무 아 나무 계속 자랄텐데 기다려봐요 광석 해티지 않는 딱 범위가 여기긴 한데 아 근데 집이 집이 잠깐만 이게 나를 덮쳐서 보여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모르겠어 아아아아 아 또 악어야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짜 아이씨 총알 아깝게 또 집터 좀 보고 있으니까 좀 아 이거 뒤쪽에서 봐야되겠다 이게 아래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봐가지고 나를 덮치네 집이 아 그치 앞부분은 절로 가자 아 됐다 아 됐다 아 좋아 좋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이제 자 아 이렇게 높았어? 아 몰랐네 아 이렇게 높은지 처음 알았네 아이고 집을 못 들어가네 이러면 안 그래도 계단을 만들고 싶었는데 잘됐다 어디있어 계단 요건가? 잘 오겠다 아 근데 범위가 이게 아 잠깐만 이걸 부수고 어 어? 여보세요? 저기요? 아 뭐 잠깐만 위에서 지워야되나? 집을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는건 좀 아닌데 아 됐다 위에서 지워야되는구나 아 됐다 됐다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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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아좋아좋아 음 좋아좋아좋아 어 좋아좋아좋아 이거를 너 좀 보기 흉하니까 야 뷰가 너무 좋은데요? 어? 뷰 너무 좋지 않아요? 미쳤는데? 너를 아이고 아이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응 관리 잘하고 있구만 집에 가기 싫어서 집을 갖고 오는 선택 아주 좋은 생각이야 어?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집에 가기 귀찮아서 집을 가지고 오는 그 판단 현명한 것 같아 나름 왜 안들어가니? 왜 안들어가니? 씨앗 나오고 어? 여기가 아니잖아 밤되니까 살인사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뷰가 너무 좋아요 아 하늘 예쁘다 거기서는 이렇게 하늘 볼 시간도 없었는데 물 한잔 마셔야지 묘하게 오염 게이지가 오르는 것 같은 아닌가? 집에서 오염 게이지 오르면 안되는데 여기 뭐지? 오염 아까 거기서 얻어가지고 온건가? 없는 거 맞죠? 응? 고양이 어디 갔어? 안에 들어갔구나 하나만 더 올려봅시다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려야겠다 와 데미지 얼마나 터지려고 이거 흠 수리 한번 볼게요 흠 흠 흠 아직 고칠 건 없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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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격소총을 좋은 걸 두 개나 얻기는 했는데 어쩌다보니 두 개를 얻었는데 얘는 2티어긴 하지만 근접 안 돼요 경기관총 부서지기 직전에만 넣어놓고 수리를 못하니까 와 근데 이거는 강화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710일이야? 경기관총 총알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긴 있어요 구리 어딨어? 어 여기 그러면 소총을 빼고 1,500개나 있어 1,500개 개많아 이게 총알이 은근히 많이 나가는 총이라 분리하면 또 합쳐지지도 않네 야 또 이렇게 합쳐져? 이거 뭐 이래? 이거 뭐 이렇게 합쳐지냐? 야 이걸 빼야겠다 600발 정도면 되겠지 뭐 비슷한 총을 써봐가지고 아 이거 좀 팔아야 되겠다 먹을 거 저격소총을 좀만 더 만들고 아 근데 아니에요 이따가 얘기하죠 아니 밖에 있는 악어 얘네들이 우리 친구들 공격 안하나? 보면은 막 좀비가 얘네 때리고 그러던데 안 죽으니까 상관없나? 아 그래요? 야 너 내려와라 신경쓰여서 안되겠다 신경쓰여서 안되겠다 됐고 됐고 하나만 올릴까? 이거 강화.. 근데 이 주은총을 강화하는건 괜찮은건가? 주은총 강화해도 되나? 이거 내 튜닝속성은 4부터 되는데 4강부터 되는데 그쵸? 약간 얘네들을 강화하는건 좀 별론거 같아서 그쵸? 그쵸? 그러면 이거를 어딨어? 어디있어? 나중에 쓰고 나중에 쓰고 그냥 지금 소총 쓰죠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넘쳐 흐르는데 이걸 왜 만들었대 총알이 여기 넘쳐 흐르는데 그만 좀 만들어야겠다 빨리 소비하고 철갑탄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줄어들질않아 줄어들질않아 자꾸 재고가 남아 내가 까먹어가지고 뭐 너.. 너 진짜 말할 수 있구나 길루 길루 그러는데 진짜 말하네 소리 이렇게 크네 목소리도 크네요 경기관총 총알은 뺐으니까 저격 저격 잠깐만 저격을 뺐구나 내가 어쩐지 넘친다 했어 이건 들고 다녀야돼 안그러면 까먹어서 안돼 소량만 들고 다녀서 한번 써보기만 합시다 궁금하니까 어떤 효과 있는지 써보기만 하고 깨아 집 이사하니까 좋네 광석소년 캘 광석이 이렇게 넘쳐 흐르네 저기 저기 일하시는 분이 계시네 알루미늄 캐시는 분인가 보다 아 근데 광석소년 한번 봐줘야되는데 어디있어 어디있어 물병은 도대체 왜 자꾸 이렇게 주워오는거야 한번에 여러 개를 가져오는구나 쓰레기 쓰레기 많이 주웠네 여기로 들어가나 아니네 신규 지역이요? 그냥 전 레벨 돼서 가가지고요 잘 모르겠어요 30도에서 그냥 30도에서 그냥 이거 아니라 이거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는 진짜 팔로 들어갔다 와야지 아 이거는 진짜 팔로 들어갔다 와야지 여긴 30레벨 부터 30레벨 부터 올 수 있어서 레벨이 안되면 들어가면 죽어요? 그것도 신기하네 나도 비버 나도 비버줘 귀여워 나도 비버좀 여기 사람들 많네요 이 앞쪽에 아 레벨이 안되면 못 들어가요 그럼 다른데도 마찬가지겠네 다른데도 레벨 안되면 못 들어가겠네 어차피 어차피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 없는 편이네요 지금 이게 둘 셋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거지? 상점 음 아 이렇게 이런걸 구매할 수가 있구나 제어기도 여기서 구매가 가능하구나 그럼 이걸 열심히 해서 제어기를 사고 던전 돌고 또 모아서 돈을 모으고 막 이런식으로 하는거네 아이요 판매를 할 수 있는데가 없나? 그냥 잡다한건 누구한테 팔아요? 잡템 파는 사람 없어? 잡템 사시는 분 없나요? 어 버섯이다 아니 마을에 버섯이? 보면은 아 여긴 안나오네 이 사람 이 사람 상점 주인은 이 둘밖에 없나? 뭔가 갖고있는 먹을거 팔려그랬는데 팔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너는 의료게시판 오 치일뻔했네 뭐야 뭐야 그냥 가야되겠네요 음식물 계속 썩히게 두는것도 좀 그런데 가자 가자 여기서 출발하죠 그대로 ไม poem 예보ungkin 저걸 뿌리깍지 소음 oked 다리를 건너서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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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건 바로바로 여러분 화면 보이는거 맞죠? 자동차 보이면 바로바로 먹어야겠다 이쪽으로 가서 어어? 어어? 30짜리 풍선맨 한번 잡아봐 빛나는 머리 앗 안보여 안보여 그렇지 아 아씨 오우 야야야 옳지 잡기 쉬운데 어 머리가 또 생기는 시간이 지나면 어 다잡았다 풍선뿍선맨 고마워요 오우 여기 뭐야 아 여기가 거 마을이구나 다왔구나 어 이렇게 돌아야겠다 어 여기 좀비네 아 화살을 좀 더 만들어 올걸 그랬나 좀비면 총이 딱히 필요가 없어서 어 근데 이제 좋은 화살 좀 필요한데 얘네들 데미지 얼마 안들어갈텐데 여전히 머리는 쎄네 여전히 머리는 쎄네 어잉 뭐야 어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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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화살 너무 아까워 아 아 어디집을 기점으로 가야되나 여기 여기 먼저 들렸다가 이렇게 이렇게 봐야겠다 작은 집부터 봐야되겠네 쇽 머리를 부셔라 뭐야 뭐야 뭐지 방금 방금 뭐지 바닥에 뭐 있었나 뭐야 방금 방금 뭐야 방금 터진거 뭐지 위에있다 위에있다 아니 뭔데 뭐야 뭔데 뭐가 이렇게 자꾸 터진 소리가 나 뭐가 날 공격했을까요 누가 뭐 아니 저 던지는 소린데 이상한 보라색 포자 괴물이 던지는 소린데 뭐야 어디서 던지는 거야 아 여깄다 너냐 어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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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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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을 꺼낼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 총을 꺼내버렸네 계십니까 안에 누가 계신 것 같은데요 아우 씨 아우 씨 어우 놀래라 씨 아우 씨 아우 놀래라 죽어라 이거 아우 놀래라 아우 쉽지않아 좀비랑 싸우는거 쉽지 않아 아 터져인가 터져 어 어 저기도 있다 이리 와 그렇지 아이고 이걸 못 올라가네 어 여기가 아닌가 어 됐다 이쪽엔 왜 사람들이 없지 좀 같이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혼자 처리하기엔 빡센감이 있는데 한 번 컷이 아닌거 좀 그렇다 아 화살은 무조건 회수해야돼 일단 이 건물 안에는 없고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화살은 필수 어 레시피다 스타더스트 고기 튀김 어 레시피가 있어 아 깜짝이야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서 깜짝 놀랐네 아니요 총알을 아낀다이 어 아낀다이 보다는 좀비는 총알을 총 안써도 되니까요 총 한 다섯 발 박히는 것보다 화살 두세 발이 훨씬 나아서 쏘기는 화살이 훨씬 편해요 물론 저격수 총은 한 방이 터지긴 하지만 뭔가 소리내면은 다른 애들도 와가지고 다른 애들을 어그로 끄는 것보단 이게 좀 더 안정감 있어요 확실히 많이 조용하잖아요 음 음 음 음 음 음 여기 밑에 갔다가 올라와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리지널을 좋아해서 배율이 없어요 제가 지금 파츠가 거의 없어요 소총 아이고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아 보라색 하나 먹었어요 제가 아 그거 권총이잖아 권총 권총 탄창 아니던가 보라색 뭐 먹은거 있나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있었나 나 왜 기억이 안나지 애초에 여기는 부품을 못 달아 아는데요? 애초에 달 수 있는 게 없는데? 뭐지? 잠깐만 너 모듈 좀 바꿔야겠다 크리티컬로 바꾸자 총기류에서요? 있었어? 볼까요 한번? 있었구나 못 봤는데 없는데? 없잖아요 아까 그거 그거라니까요 권총이라니까 권총 그거 빼곤 못 본 것 같은데 탄창 빼곤 뭐지? 뭘 보신 거지? 어떤 걸 보셨길래 기억이 안나서 권총 받았어요 권총 탄창 받아서 아 뭐야 권총이네 하고 말았잖아요 앞에 있는 것 부터 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구나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어 뭐야 어 근데 진짜 화살 좀 더 좋은 거 없나? 아야 화살은 제작을 해둘 걸 그랬나? 이거 너무 약한데? 아직까지 쓸만한데 한방에 안 터지니까 영 찝찝하네 잘 맞추면 그래도 1500은 통하는 오 저거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뭔데 이 선인장 괴물 아 선인장이라는데 이 신호등 괴물 뭐야 이거 원기옥이다 원기옥 어어어 오오오오오 아 아야야야 그래도 혹시 패 주나? 나무에 가려서 약점이 어딘지 모르겠어 나무에 가려서 약점이 어딘지 모르겠어 나무에 가려서 약점이 어딘지 모르겠어 아아 굳었어 아이고 오 데미지 그래 저거 약점이 어디야 으아아아 신호등 괴물 아아 잠깐만 시더듬 괴물 기다려봐요 새로 생긴 지역에 와가지구요 나그럴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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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니 아니 이녀석 뭐야 어? 와이씨 아니 물 말고 와아 아니 와아 이거 뭐야 잡아서 있을 거 같아 아으으으읏 어디 있어 아 아아 아우 씨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건 얘가 하나 남았다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피하는 거야 아 맞다 잠깐만요 쉘터가 보호를 해주나 아 됐다 잡았으면 됐다 뭐야 얘 와 별게 다 있네 그냥 와 너무 아팠어요 방금 아 너네 저리 안 꺼져 이리 와 방금 저 찌찌찌거리는 거 어디 건물 벽으로 피해야 되나 봐 그거 아니면은 바위 뒤에 숨을라고 했었는데 어 뭐야 안 죽었니 엘리트 보스가 저거인 거 보니까 시간 지나면 저거 또 나오겠네 하아 드디어 건물 진입 뭔데 고급져 뭐야 여기 위리벽이네 이게 다 여기서 쓸 수 있는 그런 가구들인가 뭐지 왜 안 일어나지 버그다 어 아니다 굳었다 어 굳었네 뭐지 뭐지 미로 같은데 약간 저 신호등 녀석이 다 이렇게 만들었나봐 버그가 아니라 돌이 됐어요 돌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돌이 됐네요 돌 무기장자다 뭐야 아 뭐야 똑같은 거잖아 새로운 거 찾았나 했네 갖고 있던 거였어 아니야 난 이 저격총 하나 오늘 찾은 것만으로 만족해서 사실 뭐 다른 더 다른 총이 더 나오면 좋게 하겠지만 안 나오면 아쉬운 거지 뭐 노랑에다가 어 보라색 저격소총 하나 먹었으니 끝인가 이 위층엔 뭐 없나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나 아니요 노란색은 설계도가 아니고 노란색은 그냥 총이 아 여기 있다 어인 출구가 봉쇄된다고 아 아 어 나 저러 갈게요 아 아 아 아니 야 너 나가있었잖아 아 아니 나갔잖아 아 아 아 아 아 추사기도 탔을 뻔하네 아 아 아 아 산탄촌 총알 잃어버려도 돼 아 아 아 아 씨 아 아 가야되니 근처에 하나 세워둘걸 그랬다 아니 어떻게 벽을 뚫고 공격을 하니 너무한거 아니니? 나참 방구아 수리좀 하자 방구아 수리좀 하자 하아 진짜 아까 그 신호등한테서 그것만 다 안썼어도 이 난리는 안났는데 아 너무 어이없게 누워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그렇게 누울 수가 있지? 어우 먹을거 넘쳐 흐른다 하아 짱많아 먹을게 이렇게 많은데 음 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 아 더 갖고 가자 캐릭터 뚱뚱해진다고요? 싫어요 ㅋㅋㅋㅋ 왜 나 비만 만들려 그래? 왜 그래? 나 비만 되기 싫어 왜 나 비만 만들려 그래 비만 되고 싶지 않아 뚱뚱이의 장점이 있다고요? 여기 써져있던데 근접 공격속도가 10% 감소하지만 데미지가 데미지가 15승가 구르는 속도 20 감소 총기 안정성이 15승가 아 장점은 있네요 네 장점이 있기는 하네요 많이 먹고 과하게 먹고 고양이랑 같이 자면 살진대요 갓겜이죠? 캐릭터가 뚱뚱해지기도 해 갓겜이야 진짜 오오오오오 이런 게임에 캐릭터가 뚱뚱해져? 진짜 갓겜 공짜 게임인데 똥뚱이 아니다? 갓겜이야 똥뚱 느낌도 아니여 심지어 오오오 사고 한번 나보고 싶었는데 까비 본능적으로 피해버렸네 공짜 게임 공짜 게임 공짜 게임 공짜 게임 아 위쪽이다 아 화살 만들어 올걸 괜찮아 뭐 다 돌 때까지는 될 것 같으니까 뭐 화살 안되면 총으로 쏘지마 너 너 이 자식이 너 네녀석이지? 오오오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사람 많은데 점프 죽여줘요! 죽여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타요 저 사람 버리고 왔어 같이 못하고 버리고 왔네 어차피 내려오는 길이 저쪽인 것 같으니까 나도 여기서 한 바퀴 돌까 어? 이거 뭐지? 아 카드! 뭘 파밍해서 카드를 얻든 때려서 잡아서 얻든 해야되겠네 이 사람은 경기관총 쓴다 이 사람은 경기관총 쓴다 로제타 머시기 권한 카드 있어야 되는데 안그럼 못 들어가는데 안그럼 못 들어가는데 여기서 주는 거 아닌가 다른 데서 얻어서 와야되나 보다 다른 데서 얻어서 와야되나 보다 이거 V2 권한 카드 V2 권한 카드 다른 데 파밍하고 오죠 그게 맞는 것 같네요 근데 잠깐만 아 이것도 다른데 파밍해서 얻은 다음에 올라가서 찍어야 되나? 복잡하군 아아아아 지금 회살 안맞는 거 싫어요 날아다니는 것 죽여야겠다 이리와 귀찮은 녀석들 이렇게 죽여야 아 아 저 사람이 죽여줄 거야 아 아 지금 화살 잘 안맞던데 하아 꼭 한 대씩 맞아야 돼 아 이 위쪽으로 올라가나 보구나 어 저기 비밀상자 있다 이쪽으로 올라가야 찍을 수 있나봐요 포탈 음 맞네 여기가 지금 쪽이네 넌 너무 단점이 명확해 넌 너무 단점이 명확해 약점이 너무 잘 보인다고 넌 너무 단점이 명확해 흠흠 여깄다 이쪽이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가져갑니다 이 뒷결로도 올라올 수 있었구나 이렇게 화살은 회수해야 하는게 귀찮긴 해 좋은데 계속 회수를 해야 돼가지고 뭐지 일로 넘어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밥도 먹고 바깥에는 뭐 별거 없네요 진짜 크다 완전 대저택이야 덩치가 좀 큰 것 같지 죽어 인마 안 되겠다 화살 쏘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귀찮지만 역시 이게 최고야 바깥에 한번 싹 돌고 가죠 이쪽은 나중에 들어가고 내가 처음으로 온 장소로 돌아가서 가야지 여기서 여기 왼쪽으로 돌아 여기 엘리베이터 있네 잠시만 와 진짜 크다 여기 생각보다 많은데 잠깐만 아 많은데 잠깐만 그냥 싸워 아이씨 아야 오 오 목지 수납장 어 뭐지 어 여기도 상자가 오 롱테이블 아 이건 좀 괜찮네 흰색 테이블 정도면은 올반만 한데 이리와 오케이 됐어 조용해 조용 미안하지만 화살 쏘는 건 좀 질렸어 이제 오케이 엘리베이터 타러 가자 아 저쪽 죽어 임마 아이고 장비상자 발견 와 드디어 찾았다 아 드디어 찾았다 이제 비밀상자만 찾으면 되나 아 아씨 어우씨 놀랬잖아 또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저 상자는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었던가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었던가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었던가 아 어 어 네? 권한이 무 권한이 부 권한이 부족하다고? 어 돼지 또 무슨 소리야 이건 또 뭔 소리야 권한이 부족하다니 오우 3700 죽어라 이 녀석 죽어라 이 녀석 죽어라 이 녀석 어? 트랜스가 해제되어 봉쇄된다고? 왜 또 뭔 소리지 아이고 집에 주인이 계셨네요 저 머리가 너무 싫어 파밍해 파밍 파밍해 2층은 없고 집이 더 있었네 여기가 끝집인 줄 알았더니 하아 자 자 반갑습니다 너무 너무 한 곳을 집중적으로 패는데 아 어두워 저 사람이 저기 올라가 있어가지고 아 뭔가 끄고 있으면 너무 어둡고 키고 있으면 어지럽구나 참 공간이 좁아가지고 두방 컷? 보통 비밀 보물 상자는 거기 있을텐데 아까 아까 그 보물 저기 뭐냐 안 열리는 카드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기 왜 남의 집을 훔쳐보세요? 왜 남의 집을 훔쳐보세요? 어? 아까 보라색 어디갔어? 오! 여기 상자다 엘리트 몬스터다 엘리트 몬스터다 아 좋은게 아니었어 까비 옷이었지만 옷이었지만 이번엔 무기상자 있어 아무것도 안다 모듈이 좀 나도 참 욕심내지 않기로 했는데 이걸 모두 욕심을 내버렸네 이걸 모두 욕심을 내버렸네 아니 여기 되게 크다 뭐야 어 여기 계시네 어 여기 한 분이 계시네 이게 아니 이거 헬로하는 그런 기능 없나? 만나자마자 하이 할 수 있는 오버워치도 게임 시작할 때 안녕 남발하잖아 뭐 그런 기능 없나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인사 되게 편하게 하게 퀘스트 좀 조용히 합시다 조용히 옆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부끄러워서 못하니까 퀘스트가 아니었군 아이템이었네 인형 이모티콘도 단축키 지정을 할 수가 있나요? 오 렉 걸려 오 이런 거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렉 걸리네 오 아 이 안에 있구나 설정 좀 해놔야 되겠다 서버에 사람이 많다곤 하지만 사람 만나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인사했다가 공격하면 어떡하냐고요 아 뭐 어차피 맞지도 않는데요 뭐 아 저 사람은 사회성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게임 내에서도 사회성이 떨어지는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되지 아 참 이 안에서 주는 거 맞을 건데 아우 분명히 어딘가 있다 분명히 찾아 로제타 찾아 로제타 찾아 카드 찾아 카드 찾아 한 번에 안 나오려나? 왜 나오는 게 희귀한 건가? 나오는 게 희귀한 건가?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어 뭐야 피규어 뭐야 필요 없어 저런 거 피규어 모아봤자 필요 없어 뭐 어디다 쓰라고 저거 설계도면 얻었는데 어디갔지? 나 저 녀석 피규어 필요 없는데 오 41이다 아 이 집 봤구나 오 사람들 둘이 같은 팀인가 봐 친구랑 하면 막상 할 일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막 같이 다니는 거 보면 조금 부럽네 나는 강인한 전사라서 혼자 다니긴 하지만 다 본 것 같은데 어느 집 안 봤지? 점프에 탁자? 박물관 같이 생긴 거 2층 점프에서 아 여기 여기 2층이 여기 여기 아 여기인가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 뒤에 말하는 건가 가보자고 가보자고 분명히 보물상장 거기 쓸 거야 아 아 아 아 어? 여기는 뭐하는 데지? 아 이거 반대편이구나. 바닥이 바닥을 안 보고 갔더니 다른데였네. 여기서 뛰어내는 거였네. 역시 이 위에 뼈다귀 위에 있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런 건 아니겠지? 점프해서 탁자 같은 걸? 탁자? 이 위에만 보이는 데가 있나? 위에서만 볼 수 있는 곳이 있나? 어디 말하는 거죠? 탁자? 뼈다귀 위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카드키를 먹어야 할 텐데. 바깥으로 나가볼까요? 도가니. 또 그냥 뛰어내렸어. 내 발목. 내 도가니. 이런 미친 버섯구이가 썩어버렸네. 버섯이 최곤데. 음. 멘탈 수치가 마인너스 100이나 되네. 멘탈 수치 올려주는 거 없나? 어? 어? 이건 나 지금 갖고 있는 거야? 아니죠? 이건가? 나 방금 갖고 있는 건가? 아. 또야? 어? 근데 여기 나보다 레벨 낮은.. 어? 나보다 레벨 낮은 사람들이 많이 오네. 어? 열렸다. 어? 뭐야? 누가 열었네? 하하. 뭐야? 누가 열어놨네. 전기 충격기 뭐야? 헐. 뭐야? 전기 충격기. 미쳤다. 보라색 또 얻었어. 아! 선생님! 같이 가시지. 아니 같이 가지. 여기 완료. 다 했다. 아니 뭐야? 혼자 갔어. 이거 뭐야? 나도 나도. 내려가는 건가? 이따가 집에 가서 하나 만들어봐야 되겠어. 전기 충격기 좀 신기한데? 신기한데? 쓸만할 것 같은 느낌이. 쓸만한 무기의 냄새가 납니다. 아 이쪽이구나. 다른 사람이 찾아서 열었네. 개꿀인데 이거? 열심히 파미하고 오니까 다른 사람이 열어놨네. 나이스. 그냥 열 수 있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선이었네요. 그러면 잠깐만 저 파란색 퀘스트를 하고 가자. 뭐냐. 아까 분명히 하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찾다가 말았어. 렉 걸려가지고.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엘리트문스 또 나왔다. 어디갔지? 어디갔지? 아 죽었어? 여러 번 잡는다고 나오고 그러진 않는군요. 까비. 총소리가 참 듣기 좋네. 아이고. 뭐야. 에임이 아파요. 일기. 뭐가 이렇게 많아? 네 명의 사람들. 아 이게 F 누를 때마다 렉 걸린다. 아 뭐야. 메시지 너무 많아. 잠깐만. 갑자기 메시지가 왜 이렇게 많아졌어. 일기의 단서. 이게 카메라도 렉 걸리는 건지 모르겠네. 인형은 3월에 산 거예요. 나는 4개 안 걸리네. 제 숫자는 2입니다. 제 옆에 있는 상자 드릴게요. 앞에 3개 꽃을 더해서 단서 2에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아 잠깐만. 못 봤는데. 아 뭐였죠? 숫자를 못 봤는데? 렉 때문에 화면 보느라고? 뭐야. 2. 2. 2가 제일 작은 거야. 망했네. 잠깐만. 들어가서 보자. 저번처럼 써있지 않을까? 1234. 1234네요. 1234. 1234. 아 여기 써져 있네. 친절하게. 아이고. 비밀번호 여기 써주셨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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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러면 여기로 가서 집에 갔다가 일로 워프 타고 여기 가면 되겠다. 보물지도 왼쪽일 걸요. 아마도.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갈 왼쪽일 텐데 다시 볼까 이렇게 뭔가 생긴 거 가운데 이 지역이 맞나요? 모양새로 보면... 없는데?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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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동그란 게 파여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 위 지역이야 위 40 40 넘게 40레벨 더 뭐 해야 돼? 만렙이어야지 그나마 가능한 건가? 정리하고 무기를 제작해 봅시다 설계 도면을 일단 얻었으니까 전기 충격기 어디 있어? 700 830 공속은 느린데 이거는 공속은 괜찮은 편이네 몽둥이라서 그럼 이게 더 난데? 얘는 데미지는 센데 33% 확률로 파워 서지를 부여한대 파워 서지가 뭘까? 만들 수 있으려나? 일단 만들 수 있으려나? 일단 만들어봅시다 갖고 싶다 곤봉 아 알루미늄 인곶 10개 오케이 이거 알루미늄 캐면 되지 뭐 알루미늄 캐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깜짝이야 너 왜 나와 있니? 집에 들어가 들어가 이녀석 거기서 쳐다볼 거면 여기 와서 같이 일해 너 괜히 킹받네 표정 괜히 얄밉네 저거 쉽고만이요? 미쳤네 추석 추석 알루미늄인가? 이거 그거 같지 않아요? 이거 나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쿠키 중에 이렇게 스쿱쿠키라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푸는 걸로 이렇게 쿠키 반죽 퍼가지고 굽는 거 있는데 그거 구워서 생기면 이런 느낌이 있네 약간 그런 쿠키처럼 생겼어 배고픈가? 어? 이컨 단기 좀 땡기긴 해요 음 으음 올리자 이게 왜 렉이 심해지나 했더니 접속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군요 전기 올리고 알루미늄 올리자 전기난로 이제 나도 알루미늄을 만들 수가 있다 잠깐만 뭐지? 왜 안되지? 곡괭이까지는 열어둘까? 아닌데 이거 왜 안되지? 이거 왜 안뜰까요? 이거 까루 만들어야 되나? 용광로는 이거 하나인 것 같은데 아직이요 이제 전기 슬슬 돌려야 돼요 전기 발전 해야 되거든요 슬슬 아 전기 용광로에서 만들어진 거야? 어디 있지? 용광로가 이거면 여기도 나와야 되는데 주방 전기 레인지 용광로는 업그레이드 없는데 이거 안올려도 여기 일단 떠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슬슬 어려워지네 아 올려야지 떠요? 아이고 자동차 아직 못만드네 음 없는데 아 여긴가? 그냥 피로할때만 쓰는 중 마구잡을 올리다가 안될까봐 없는데 제작법을 보면 된다고요? 눌러서 제작법을 보라니 아 이건 아니고 고급은 장비인가? 이건 장비잖아요 이것도 열자 이런 건 미리미리 열어두는 게 낫긴 한데 아 에너지 링크가 없어 전기 용광로가 맞다고요? 전기는 여기서 써야 되네 CCTV CCTV 음 어 형광등 연결할 수 있다 음 뭐지? 제작이요? 이건데 채집? 음 아니 그런 것 같아서 알루미늄 먼저 올렸거든요 생산 가공 이런 것만 뜨는데 전기 난로 볼목 작업 채광 작업 음 휴즈도 만들어야 되네 좋아 집에 이런 건 있어야지 좋아요 구독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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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라고 좋아요 알림 설정 딱 하면 좋은데 없네요 왜 쟤만 말하게 만들어놨지 왜 쟤만 말하게 만들어놨지 와 소파도 있네 아 뭘까 뭘까 전력 시설 방어 전투 뭐 이런 거 됐고 뭐지? 알류 알루미늄 아까 뭐였죠? 링곳 뭐라고 쳐야 되는 거야 언스유먼 알루미늄 링곳 알루미늄 링곳 아 뭐야 뭐야 정보가 없잖아 알루미늄 링곳 알루미늄 링곳에 대한 정보가 없어 세상에 알루미늄 링곳은 지금 못 만드는 건가 그러면 아직 이걸 다시 볼게요 그러면 사람이 몰려서 그런가 이게 뚝뚝 끊기네 이건 정년 전기톱이잖아 전기 드릴 이건 말 그대로 곡괭이 전기 날로 어 잠깐만 아 이렇게 갖다 대면 되는구나 아 전기 날로 아 날로 아 그럼 만들 수 있네 아 날로구나 아 뭐야 용광로가 아니라 날로였네 이거를 집안에 만들어도 되나 태양열 돌아가려면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조용히 해 전력수 얘는 어떻게 놔야 되냐 퓨즈 퓨즈는 어떻게 만들지 아까 여기서 만들 수 있다고 뜨던데 유리 유리 유리도 만들어야 돼 유리도 조금만 만들어놓죠 필요할 때 쏠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퓨즈 퓨즈 조용조용 조용조용 요리 안 시키니까 계속 떠드네 그렇죠 전기 있으면 애초에 계속 이제 전력을 돌려야 되는데 네 이거 막 러스트처럼 선연결 같은 건 안 해도 되잖아 아 유리 기다려봐 유리 다섯 개 더 있어야 돼 그래도 다행인 거는 러스트처럼 막 이렇게 칙칙칙 해가지고 막 선연결 해가지고 아 여기도 선연결 해야돼요 젠장 여기도 선연결이 필요한 거였어? 아 나 거기서 거기서부터 좀 러스트 안 하고 싶어졌었는데 일단 시험용으로 여기다 둬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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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악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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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쫓아가는거야 맞네 공격하네 너 날 봐야지 왜 애들을 공격하오르니 우리 애들은 잘못 없어 죽을 뻔했네 여기서 잠깐만 뭘 해야 되는 거야 샹들리의 연결턴이냐 벽연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뭔지 모르니까 일단 달아봐 전선은 어디서 구하지 아 전선연결 써져있다 전선연결 됐다 보이진 않지만 어 선은 안보이네 어 전력 잠깐만 전선연결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됐다 됐다 어 그래도 간단하네요 아 됐다 됐다 나 이제 이제 만들 수 있어 드디어 드디어 만들 수 있다 아까 몇 개 필요하댔지 일단은 산성용액을 많이 쓰네 얘도 15개만 만들 수 있어 와 드디어 어어 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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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물 하 하 하 하 물을 쏟았어 하 하 아 아 드디어 산업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나 불도 켤 수 있다 렉이 좀 걸리네요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러면 집에 전등 하나만 달아볼까 조금 느린데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지 샹들리 아까 그런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야외로 나가는 건가 불은 어떻게 켜지 나 아직 못 타나 없나 형광등 아까 있지 않았나 안 올렸나 해금 안 했나 해금 안 했나 하 아까 대충 눈으로 읽었어가지고 한 줄 알았는데 안 했나 여긴 거의 안 만들었는데 여긴가 아까 어디냐 아 형광등은 전선 연결 안 해도 돼요? 오 대박 어딨지? 아까 봤는데 어디에 있지? 인테리어에 있나 가구 아 여긴가 아 아 여기 있구나 아 근데 형광등 조명이 약간 원형 샹들리에 이거 어떻게 꺼는 거지 이건? 아까 샹들리에 전용 모시기가 있긴 하던데 그거 붙여야 되는 건가 뭐지? 아 천 아 알겠다 이게 천장이 지금 세모여서 그렇구나 아 아 여기는 샹들리에로 달아야 되네 잠깐만 해봅시다 아까 전기가 이거 높이가 안 따서 그런 건가?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냥도 지워지는데 아닌가? 이런데 걸치기 애매해서 아 집이 이 모양이면 좀 그러네 오케이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방법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아니 하나만 달아도 밝으려나? 밤이 돼 봐야지 알겠는데 하나만 달아도 될 것 같아 지금 아직 낮이라서 그런가 잘 모르겠어 하나만 달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달까? 유리가 없네 여기부터 이제 유리 많이 쓰네 어우 지금 사람 몇 명 접속해 있나요 어 렉 걸려 어 렉 렉이 너무 심해요 여기는 원형을 달아보자 오 밝다 여기 밝기 적당한데 여기 너무 밝은데? 여기 높이가 있어서 밝기 적당해 보이거든요 어우 너무 밝은데 저거 20만이요? 나중에 페럴드가 처음에 몇 명이었지? 차고에도 할까요? 구리 쓰자 구리 구리 쓰자 구리 아 이거 바닥 모양 다른 거 열받네 이거 왜 바닥 모양 다르지? 잠깐만 아 됐다 바닥 모양 다른 거 좀 그래 됐다 바닥 모양 다른 거 좀 그래 됐다 됐다 여기도 밝아 좋아 좋아 응 오케이 그다 잠깐 누를게 몸이 안좋아서 개인 수납박스는 제가 안써봐서 모르겠어요 대형도 괜찮아서 전 그냥 대형 쓰는 굳이 개인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크기는 근데 개인이 더 큰가? 모르겠네요 고양이가 안오네? 쉬로 들어간다 보다 대형 이상으로 아직 안 만들어봤어요 유리가 상한게 또 생겼네 아까 보니까 냉장고도 있던데 냉장고라고 음식이 안 상하는 건 아니지만 냉장고도 만들어 놓을까? 냉장고 열렸나? 아까 본 것 같았는데 냉장고 안 열렸나? 냉장고 안 열었구나 대형 수납으로 쓰다가요 불편한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개인 써도 될 것 같아요 안 열었구나? 냉장고를 여기서 본 것 같았는데 냉장고를 거기서 봤구나 아 여깄다 와 아직 안 열어서 아이고 어 내껄려 아까 냉장고 어디 있었지? 본 것 같았는데 알루미늄인 곳 근처 아까 전기 올렸던데 어디야 아까 전기 올린 거 어디야? 여기다 전동문 아 냉장고 여기 있네? 아 요리를 많이 올려야 되네 얘는 지금 못하겠다 얜 지금 못하겠네요 맞아요 냉장고도 썩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썩은 음식이 되게 생겼어요 지금 썩은 음식 풍년이요 음 썩을 것 같은 거 빨리 요리해야 되겠다 다 돌려 다 돌려 다 돌려 썩기 직전이라 썩기 직전이라 다 돌려 봉장을 좀만 더 늘리자 봉장을 좀만 더 늘리자 어우 렉 후추는 무슨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후추 다양하게 키워봐야지 나팔꽃? 이건 뭐지? 꽃은 어디다 쓰지? 이것도 재배 성공하면은 그냥 갖다 파는 건가? 비트 비트 오 뭐야 눈물로 지금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울어서 지금 얘가 우니까 비가 내리네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니까 비가 내리네요 오 렉 걸려요 렉이 너무 심해요 이런건 폐기해야되나? 이런건 폐기해야되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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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걸려 으악 렉 걸려 오 렉 렉 완전 심해 렉이 완전 심한데 빨리 먹어버려야지 빨리 먹어버려야지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온거야 지금 베리 아 시간이 흐르면 따로 그냥 분리가 되는구나 다 먹자 다 먹고 물 물 아 물 다 사라졌네 물도 다시 오 오 오염수가 없어 창을 따로 켜는 일은 하지 않는게 좋겠네요 창을 따로 켜는 일은 오 오염수가 은근히 많이 나가 오염수가 은근히 많이 나가 빛도 타 어? 빛도 따져? 빛도 따져? 어 나무좀 캐야겠다 오랜만에 좀 파밍 할까요 조금 쉬어가는 의미로 암노 좀 캐고 그러자 암노 좀 캐고 그러자 근데 여기 집터 너무 좋다 잘 고른 것 같다 나무는 한 천 개 넘게 모아도 금방 없어져서 여기 있는 나무 나무들 씨를 말려야지 젠대기 직전까지 와 근데 사람이 그렇게만 해도 서버 관리 어떻게 하는거야 대박이네 이게 창만 안 열면은 렉이 안 걸리거든요 그냥 돌아다니는 걸 렉이 아 아 아유처럼 돌아다니는 걸 렉이 안 걸리는데 창만 열면 야 얘가 정신을 못 차리네 도끼를 만듭시다 아 아 아 강철 곱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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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이 오우 이 창을 열지를 못해 창을 네 그새 다시 생겼네 전기 충격기 하나 만들려다가 지금 파밍까지 하고 있어요 전기 충격기 하나 만들고 다른데 가야 되는데 아까 집 좀 더 높여야 되는데 이거 다음에 석재로 좀 바꿀까요 석재 좀 배워가지고 또 또 또 또 우리 소년 괴롭히지 아이고 괴롭히지 말라니까 열심히 일하는 애를 말이야 왜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오우 렉 오우 렉 근데 이게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끊기는 느낌이여도 상관이 없지만 파밍하러 갔을 때 파밍하러 갔을 때 렉이 엄청 걸릴 텐데 큰일 났네 가방 열었을 때 그게 더 큰일인데 그게 더 큰일인데 그게 더 큰일인데 엘리트랑 보스는 엘리트랑 보스는 지금 잡으려면 멀어가지고 이렇게 그나마 괜찮거든요 다만 다만 다시 가자 집 대충 봤으니까 아 저기 몽둥이만 몽둥이만 만들고 뭐하려고 했지 아 뭉둥이 곤봉 만들려고 했어 4티어 곰퐁 아 이제 무기 4티어로 아 잠깐만 3티어 또 안 되네 아 에너지 그게 없네요 그냥 가야겠네 어 근데 무기 좀 고치고 가자 한 바퀴 돌면은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한 바퀴 돌고 아 얘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아 얘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기왕 쓸거면 얘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지금 안되네 그냥 수리하고 수리하고 재료가 조금 아깝긴 하지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오케이 내려와 임마 내려와 내려와 너 땜에 깜짝 놀랬잖아 여기 했고 여기 타고 일로 가기로 했죠 이렇게 돌아서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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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요? 아마도 화살만 써가지고 생각을 못했네 총알 한 600발 들고 있지 않았던가요? 내 기억이 그랬는데 내 기억이 그랬는데 이 정도면 됐네요 이 정도면 됐네요 화살이야 뭐 금방 만드니까 여기를 먼저 찍고 여기를 먼저 찍고 왜 표시가 안되지 핏만 추가해야 되겠네 핏만 추가해야 되겠네 여기를 먼저 찍고 옆으로 돌아서 갑시다 음 여기 앞으로 쭉 가면 되겠다 아 타고 가자 이 앞에 여기도 맞나? 여기도 털고 갈까? 좀비냐 사람이냐 나와라 좀비냐 사람이냐 좀비같은 느낌이 들지만 일단 간다 아 여기 아까 털었던데 아닌가?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렸나? 여기서 이렇게 왔으니까 아 그냥 비슷하게 생겨서 똑같은 맵을 여러개 해놨기 때문에 등에 레이저 같은건 뭐지? 등에 레이저 같은건 뭐지? 저 모양을 처음 보았네 저 모양을 처음 보았네 오 아니 이게 뭐야 뭐야 너? 너 상자니 혹시? 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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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런것도 있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니? 귀여워요? 저게? 저게 귀엽다고? 어딜 봐서 징그럽지 않나? 아아 어? 다리가 멀쩡하네 어? 다리가 멀쩡하네 아 얘도 정해져있어요? 난 정말 우연찮게 발견한거네 저 녀석이 나오는걸로 봐선 좀비가 확실하고요 왜 아무도 없지? 사람이군 사람이 어디서 계속 나오는거야? 어디어디있니?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총알 안갈았네 죄송합니다 어? 이거 뭐야? 포도야? 어 근데 좀 징그럽다 어 어? 멧돼지랑 똑같이 죽이기 어때? 멧돼지의 기분을 알겠어? 어? 아아 애들아 잠깐만 너네 살려준건데 아 살려줘 아니 살려줬는데 얘네들이 먼저 달려들잖아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 없네요 나의 뱃속으로 들어가렴 여긴 막혀있어서 못가네? 가죽 가죽 잘 쓸게 뭐하는 곳일까요? 살아요 어디야? 어디야? 아이고 비껴차고 얼굴을 드러내 줄래?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진짜 미치겠네 아 이게 덫이구나 부셔지나? 안되네 부셔지는 것 같은데 근데 바닥 잘 보면서 가야 되겠다 어 마네키의 코다 근데 마네키의 코가 아오니처럼 잠깐만요 우는 것 같거든요 마네키의 코가 약간 아오니처럼 잠깐만요 여기 애들 처리하고 봐야겠다 바깥에 있나? 상자는 괜찮은데 그게 애껄리네 사물이 사물함이나 이런거 여는게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요 이게 뭐야 이렇게 오랫동안 날 부른 사람이 없었는데 보아니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인가 보군요 인연이 닿았으니 조각을 줄게요 저와 문학에 대해 더 교류하고 싶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저 이 형에게 이 일을 알리지 말아주세요 그를 만나게 된다면 이해할거에요 그냥 정말 사놨거든요 오 이게 뭐야 고양이의 보물 이거 채굴 카드인가 보다 레시피다 통조림 레시피 오 통조림 레시피? 헐 대박 통조림 레시피요? 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통조림으로 만들고 다니면 좋다고 잠깐만 통조림 레시피? 오 돌아가서 봐야되겠다 뭐야 조각인가? 어 그래서 안뜨나봐요 음식을 좀 올려야되나보다 음식을 좀 올려야될까요? did you hear that? 자 렉 걸립니다 오 괜찮네 이 앞에 있는 녀석들 빨리 처치하고 어 뭐야 이씨 바로 앞에 있었잖아 바로 앞에 있는지도 몰랐네 쟤도 한 3초간 가만히 있었어 이게 뭐지 늦었어 임마 어 다 잡은 것 같은데 오케이 클리어 좋아 클리어 클리어 아 저쪽 봐 오케이 완료 이 건물 완료 앞에 건물 봤으니까 아우 방탄나무 오천 터지는거 정말 기분이 좋네요 근데 렉이 또 괜찮아졌네요 뭐지 갑자기 또 괜찮아졌네 무슨 일이 일어난거지 여긴 아까 내가 바로 들어왔던데 여긴 저기로 가자 갑자기 괜찮아졌네요 나간 사람이 많아졌나 쏠뻔했다 무당 음 아니네 아 이거 읽을 동안은 좀 하지 말자 대화를 하자고 대화를 점을 보고 싶어요 젊은이요 당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으십니까 진심을 알고 싶으면 늘 대가를 치러야죠 신은 오직 경건한 사람만을 도와주십니다 물건을 주기 나의 꽃을 받아요 내 꽃을 받아줘 뭐야 날목 결과 들어보기 저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봤어요 어떤 것부터 듣고 싶어요 젊은이 일단 나쁜 소식 먼저 듣자 원래 이런 건 나쁜 소식을 먼저 듣고 좋은 소식을 나중에 듣는 거야 기쁨이 지나치면 슬픔이 생기고 성공이 그게 나라면 쇠퇴하게 마련이죠 모든 것은 순환합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것도 결국에는 잃게 될 거예요 집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좋은 소식은 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재산이군요 운이 좋네요 젊은이 바로 이 저택 근처에서요 어? 이 저택 근처에 좋은 게 있다고? 이것은 중요한 키예요 가져가세요 당신에게 속한 부를 얻으러 가세요 어? 열쇠 어? 뭐지? 이 주변에 좋은 게 있대 아 저기 아우 저렇게 멀리 가야 돼? 주변이 아닌데 1.4km까지 가야 돼? 저기 어떻게 주변이야? 주변이라고 하기엔 너무 멀어 상자다 맞지? 우와 뭐야 여기? 아니 여기 왜 열려 있어? 여기 원래 열려 있었나? 아 내가 갔던 데구나 아 아이런리버 바로 위에라서 40레벨인데 저기 뭐길래 좋은 게 있다는 거지? 일단 여기는 끝 반대쪽 저긴 나중에 가죠 그래도 메인 먼저 가는 게 답이니까 다 찍고 레벨을 올리는 겸 해서 가는 게 맞을 듯 한 번 볼까? 고양이의 보물 이런 데 쓰는 카든가? 원래 카드는 다 여기에 쓰던데 4개를 모아야 한다고요? 아니네 여기는 4개를 모아야 한다면은 저 마네키네코를 4마리나 발견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까 설명이 있었다고? 아 총 4개 아 그럼 고양이를 4번이나 발견해야 되는 거네요 막세네 막세네 콘텐츠가 진짜 많다 퀘스트도 많고 퀘스트가 많아서 지금 만렙 되신 분들은 공감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반복 퀘스트를 하고 있긴 하겠지만 뭔가 저렙일 때 반복 퀘스트하는 게임도 있거든요 여긴 그런 건 없네 보자 앵커를 찍고 이렇게 돌아야겠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앵커를 찍고 이렇게 돌아야겠다 상록수 포도원 자 사람이냐 좀비냐 느낌상으로 사람인데 이 주변 사람이네 아 왜 자꾸 이따 죽으러 갈게 히트맨 시작이요 또 있냐 일로와 아 시원시원해 너무 좋아 사람을 한 번에 죽이니 시원하네 샷발이 아주 좋아 아니 게임이잖아요 이상한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게임이잖아 게임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어 벽시계 어 무기상자 발견 오케이 과연 구분할 필요가 있나? 사람이고 좀비고 그냥 쏘라고 만든 게임인데 이 게임이 이 게임을 하면서 좀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안에 좀비 있나?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잠이 액션 중이니까 조용히 해 상자 안에 너가 쎄냐? 내가 쎄지 저리가 있다 시가 둔 김엔 내가 쎄다 인마 죽을 거면 혼자 죽어라 죽을 거면 안 돼 안 돼 이건 죽으러 와야 되겠다 아니 이걸 잃어버려? 알루미늄 들고 있었네 아 여기 어디야 왜 여기서 왜 여기서 나타나 여기도 괜찮네 그래도 어쩔 수가 없네 여기서 타고 가야 되겠다 멀지 않은 장소라 다행이네 아 저런 거 보면 총으로 쏴야 되는데 집안이라고 몽둥이든 내가 잘못했다 진짜 잘못된 생각이었어 총을 들었어야 되는데 총을 들었어야 되는데 안 보여 잘 보이지도 않네 흐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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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씨 아이고 이런 식이면은 꼬여 가지고 꼬여가지고 저쪽부터 어떻게 가지? 잠깐만 내가 죽은 지점부터 가야 되니까 어디지? 큰 집 큰 집 앞 뭔가 큰 집 앞이었는데 오 방금 지나간 거 뭐야? 여긴가? 이 집인가? 아 여기다 자폭하는 녀석들 조심하세요 나처럼 죽지 마시고요 총 들어야 된다 나처럼 나대다간 죽는다 이렇게 뭐야 어디야? 뭔데 들어와 오 렉 걸려 잠깐의 렉이 총 쏘는 걸 방해하는데 뭔가 소리가 난다 거기 누구 있나요 아무도 없고 일단은 이 마을까지만 목이 너무 아파요 이제 말을 못하겠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굿 굿 굿 주변의 처치는 완료 아 저기 또 있네 머리만 보여줄래 친구들 쁘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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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끝 이 안엔 끝 쫄꼼 쁘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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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기로 했던가 이렇게 앞집 앞집 가면 돼 여기까지 보고 이렇게 이렇게 가면 돼 헬로우 가져갈 만한 게 있나? 없네 좋은데? 저격의 맛이다 맛있다 이 맛이지 뭘 어디까지 가는 거야? 헬로우 오 무기 무기 저기 있다 아씨 너 왜 튀어나와 왜 튀어나와가지고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왜 튀어나와가지고 난리야 조준하고 있는데 클럭클럭클럭 조준하고 있는데 이걸? 오케이 다했다 처리 끝 아 좀 조용히 하고 싶었는데 너무 시끄럽겠네 얌전하게 조용히 하고 싶었는데 나를 건드는 사람이 있었어 눈치 없이 어 상자 저기도 있네 오 고에너지 리버트? 이거 뭐지? 어 저쪽이네 처음 보는 걸 많이 주웠는데 뭐야 오오 오오 놀래라 여깄다 오케이 여기 끝 클리어 좋아 좋아 패지 줍는 거 나름 재밌군요 여기 어디지? 아 이쪽으로 나오는구나 정면으로 돌진하자 아 타르코프 제대로만 했어도 나름 재밌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게임 이렇게 내가 재밌게 즐기고 있다니 사실 타르코프는 사람이 무섭기는 해 사람이 무서워서 좀 쫄았던 건 있는데 여기부터 가야겠다 디비전? 아 디비전이 좀 더 가까운가요 디비전도 그러면 괴물이 나오나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 디비전은 사람이랑 싸워요? 음 어 재밌게 했는데 디비전을 안 해봐서 오 뭐야 이 안에 되게 크네 아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이렇게 가면 안 돼 저쪽 집부터 가는 게 맞아 타르코프 PV이요? 아 아 아씨 아씨 아 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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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 됐단 말이야? 하 하 이게 그새 젠이 되네 옆구리로 들어가야겠다 옆구리로 들어가야겠다 역구리로 들어가야겠다 어우 상자 이거 집 되게 좋다 개인 집은 아니겠지? 뭔가 펜션 이런 거겠지? 앉아있는 테이블만 봐도 휴양지 느낌인데 아 가게구나 오 뭐야 여기 상세가 풍년이야 뭐가 이렇게 많아 대박 뭔데 이 안에 다 있네 무중생 이게 뭐야 어디로 올라가지 모듈은 참 많아 어 레시피다 특제 콜드브루 콜드브루도 있네요 나 이제 커피 마실 수 있는 거야? 음식 빨리 올려야겠다 커피에 통조림에 먹을 거 많네 헉 이게 뭐야 헤비 듀티 세트 아 이건 30개라서 안 열리긴 했는데 보라색이 또 나왔네 아니 근데 파란색이랑 초록색 갑옷은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하는 거 맞아요? 아니 뭐만 하면 왜 이렇게 보라색이 자꾸 나와 존재하는 거 맞아? 어디로 내밀래? 어디로 내밀래? 왠만 하면 다 보라색이 나오니까 이게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도 그런가 알 수가 없으니 말이야 잘 모르겠네 이게 진짜 다른 분들이 일부러 그냥 아윤님 잘 나오시는 편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잘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말이야 고마워 오 여기도 무기 폭탄 폭탄 차징? 이게 뭐지? 보라색 모듈 이쪽으로 넘어오면 많이 나오네 이거는 모듈은 많이 나오네요 보라색 아우 야 씨 나도 놀랬다 아우 씨 아우 놀래라 씨 고개 숙이고 가다가 깜짝 놀래 제발 발소리 좀 내라 얘들아 제발 발소리 좀 내라 얘들아 디디 주 힐 넷 이거 말고 발소리 좀 내주면 안 돼? 아니 이 게임은 발소리를 안 만들었어 에이아이는 발소리 안 들려 에이아이는 발소리 안 들려 저격 저격하기가 너무 좋잖아 저격하기가 너무 좋잖아 꼭 쓰면 좋겠는데 여기가 딱이네요 끝 캠핑장 더 있을 줄 알았더니 없네? 이게 다야? 쓰레기를 내놓아라 이쪽 집은 먼저 털고 갑니다 앞집 먼저 쏴야지 친구야 적을 봤으면 총을 난사해야 되지 않긴 아 이거 여기 집이구나 오 성자 성자 이것도 자폭하는 놈 있을지 모르니까 총 들어 됐나? 뛰어도 아무 소리 없는 거 보면 없나 보네요 인상주의 브레인 사진이 아이템인 줄 알았다 나가는 길이 어디야? 상자까지 다 먹어서 일단 여기 옥상은 뭐 아무 일이 없는 거고 와 잠깐만 이 앞집 털고 뒤에 공장으로 가서 창문 깨고 안되네 여기 아까 그 그 카페 아니요? 내가 처음에 먹었는데 아 맞네 그러면 그러면 여기를 빼고 공장 쪽으로 가면 되겠다 여기 먹고 찍고 집에 가 오케이 다 보이는데서 저격하기 아이고 자 좋다 좋아 그렇지 이런데는 없나? 아 없구나 오 깜짝이야 조준하고 있어도 나오는구나 너 오 어두워서 안보여 들어가야 보이고 컷 상자인 줄 알았다 저 안에 상자 있네 여기는 고정인 것 같아 어 덫이다 덫 조심 막라래 그냥 어 또 누구 있냐 위에 또 누가 있구만 아니네 밑에 있네 여기 찌롱 퀘스트는 이걸 없애면 되겠죠 메인퀘 어디갔어? 메인퀘 어디갔어? 메인퀘 어디갔어? 어 열면 나올 것 같아요 내려오시오 역시 눌러야 올라가는구나 시간 지나면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만 장비다 중도화상 모듈 모듈 진짜 많이 나온다 이 모듈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뭐가 좋은 건지 아닌지를 잘 모르니까 확실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어 꼼꼼하게 이런데 다 살펴보고 없는 것 같으면 돌아갑시다 이 옆길에도 뭐 있나? 아니 들어가는 길이 어딘가 여깄다 아씨 한방위 못 죽였다 더 있나? 상대 없으면 패스 오케이 사람도 없고 아 됐다 어 뭐야 왜 안 뜨지? 이봐 이봐 어디 갔어? 아 이걸 아 여깄다 어 그래 이건 뛰어놔야지 깜짝 놀랬네 됐고 여기까지 가서 이거 열고 집에 가자 여기까지 열고 이렇게 하면 뜨나? 아 저기 뜨네요 역시 저격이 최고다 저격총 들고 다니는 거 보세요 저사람도 저격총 들고 렉이 나만 걸리는 게 아닌가 보네 가는 길이 잠깐만 저 절벽 뒨대 오른쪽 라인을 타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저쪽 도로 타고 쭈욱 가 가자 약간 좀 찌끌찌글 하긴 해요 그 모자이크 된 느낌 조금 드는데 가자 멀긴 해도 좀 돌아서 가야지 라기보단 뚫고 가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바로 직진이다 절벽 올라가면 직진이지 캠도 짜글짜글 해요? 아 그래요? 그렇게 보여요? 자글자글 찌글찌글 자글자글 찌글 찌글 자글자글 찌글 찌글 옆으로 타기 스킬 내구도가 아니 언제 내구도가 이렇게 됐지? 어 저쪽으로 가야되네 이 앞에 절벽인데 어 저기 길있다 일로 가는건가? 아이고 이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돼? 이쪽이 아닌데 이쪽이 아닌데 지도보기도 힘드네 지도상으로는 이쪽인데 이쪽인데 지도상으로는 이 절벽 위야 아 일로 가야되네요 몬스터가 접근하고 있다고? 어 저 뒷길로 돌아서 가야되네 너무 정면질주만 해서 길을 잘못 봤네요 어 일로 올라가야 돼 슈우우우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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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그냥 가야겠다 그냥 그냥 걸어갈게요 걸어가게 안되나 아 나 미치겠네 옆에 길 있는 줄 알고 젠장 올라가는 길 어디야 올라가는 길 이쪽인가 에잇 젠장 나도 운전하면 안되겠다 네비도 못보는데 네비게이션을 못봐서 운전해봐 안되겠는데 이런거 운전하면 위험해 큰일 나겠어 선구분도 못하고 어디 가드레일 들이받고 그러는거 아냐 어려워 더 올라가서 이대로 쭉 올라가 이봐 이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돌길이 약간 이렇게 돼있잖아 그럼 여기서 떨어진 사람이 있겠냐고 없겠냐고 누가 봐도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놨구만 어? 이거 봐 이거 그냥 따라서 오면 이렇게 떨어지게 돼있어 여기서부터 길이 좀 애매하잖아 이거 잔디에 가려져가지고 다들 어떻게 이리로 올라가냐고 생각하겠냐고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야 완전히 능선을 따라서 가야되네 우와 우와 높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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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좀 보이게 해놔야지 아 떨어지면 죽겠는데 그냥 아 아 눈부셔 아 눈부셔 아침에 아 눈부셔 이거 쓸데없이 뷰는 좋아 저쪽이다 여기서 혹시 구른다면? 더 빨리 갈 수 있나? 응 스태미나 없어 오 저거 뭐야? 아 드디어 찾았다 찍자 빨리 이것도 어찌보면 달리기 게임이야 타는게 있긴 해도 이런 지형에 자동차 타고 올라오기 좀 힘들겠다 길도 좁아서 와 됐다 이러면 이러면 집에 갔다가 정리하고 정리하고 우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생각보다 밝네 생각보다 밝아 좋아 좋아 생각보다 밝아요 이쪽에도 그냥 하나 더 해줘야겠다 엄청 밝아 엄청 밝아 이게 딱이네 갈자 좀 렉이 걸리지만 좀 렉이 걸리지만 좀 렉이 걸리지만 어후 좋아 어 어 렉 걸려 으 렉 넌 일로 들어가라 오케이 이렇게 후추는 여기 넣고 와 하늘 알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 흠 이런거 뭐 얻었으면은 전시는 해야지 인상주의 인상주의 어 집에 그림 하나 정도 이렇게 걸어놔야지 좋았어 좋았어 벽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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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로는 여기지 그렇지 어우 촌스러워 맞아요 페로월드도 조금 가미가 되어 있어요 게임 느낌이 좀 비슷해요 퀘스트 아이템이 많네 아 이것도 해봐야되는데 이제 나갔다 들어오면 여기있다 콜드브루 레시피가 이리로 들어오는구나 뭐 굳이 부패되는 음식 요리할 필요없고 뭐 굳이 있는거나 먹자 있는거나 먹자 오케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도 꽤 길게 했네요 오늘도 꽤 길게 했네요 오늘도 꽤 길게 했네요 문은 왜 이렇게 닫아야돼 매번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따봉 한번씩 아프리카를 쓰면은 즐겨찾기 한번 눌러달라고 할거 같은데 아 아쉽네 좋아요 눌러달라고 할건데 아쉽네 재밌게 보셨다면 어 불빛이 여기까지 나오네 이제 내 뷰를 보면 아 이거 좀 해친다 너 잠깐 없어져봐 사라져라 사라져라 아이씨 아이씨 우리 집 이웃집 주민이 좀 성격이 더러워서 저 그만 나와라 그만 다음 시간엔 저 이거 집을 좀 더 높이 지어야 되겠어요 여기를 좀 더 만들어야겠다 여기 여기 좀 더 만들고 아 여기 여기 창문을 만들까 테라스를 여기 하나 만들어도 되겠네 오케이 오케이 뷰 나쁘지 않아 좋아 석재도 올려가지고 지붕도 만들어야 되겠다 석재 지붕이든 뭐지 굴뚝인가 뭐 그런것도 만들 수 있던데 그런것도 좀 만들어야겠네 오케이 미국집같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어 길게 했다 아흡 어 렉이 걸려서 더이상 못하겠어 너리